디빌리티 오리지널 씬 2 이어서 갑니다 아 저번 시간에 몸 상태가 안좋아서 이 재밌는 게임을 너무 정신없이 했는데 우리 쟤도 즐겨봐야겠네요 저번 시간에 배가 깨져서 이곳으로 온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지금 때 아닌 크리스마스야 뭐야 여기 그냥 지나가면 되나? 내가 어제 사진찍고 껐던 것 같은데 그 논도 있네 그 논도 하면 살짝만 내려도 소리가 꺼지네 나는 신의 화신이다 메아리 전당으로 그러고보니까 얘가 신의 화신이라는데 나 여기 신의 축복을 내리자 아 축복을 내려주라고 이걸 바닥에 설치해 놓은 거구나 미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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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어 신들의 투사 오크의 신 아 오크의 신도 있네 아 오크가 이렇게 생겼구나 원에서는 오크는 되게 느낌이 달랐는데 완전 괴물처럼 생겼었는데 이제 몸 구조도 그렇고 이건 고블린인가? 임프의 신 드워프의 신 마법사의 신 아마디아 인간의 신 랄릭 리자드 엘프 아마디아는 약간 종족이랑은 뭐 범용적인 놈인가 본데 살려드렸습니다 이즈 제 어묵 이즈 이 어묵 이즈 이런 짓을 한 거야 뭐? 뭔 위협을 말하는 거야? 나무에 매달렸을 때 환영이 보였어 공허가 리벨론을 지.. 집어삼켰어 으으음 나 흐흐흥흥 흐흫 나를 아주 맹신하고 있는데 내가 루시안이 되길 원한다 내가 얘 손을 잡고 감사를.. 아니, 나한테 좋은 능력 줬으니까 마법사의 신이기도 하고 개소리 말고 마법이나 알려줘 신의 마법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저번 시간에 이 배에 탔었는데 가레스.. 가레스 죽었.. 썼지 굶주린 꽃 기술책 대지술 3이 필요하고 근원을 사용해서 굶주린 꽃은 산성포재를 발사해 저주의 맹도 꾸른다 소환술이네 음.. 어, 주변 저기 있으면 내가 이제 피해가 증가된다 10%씩 오오.. 이건 뭐야 어, 근원 억제고 목걸이인데 방어력이 붙어있네 폭군의 심장.. 아, 내가 팔았던 거잖아? 잘 팔았네 잘 회수됐잖아? 아, 저 폭군의 심장 한 3, 4번 먹은 것 같다 여기 습격했던 달리아들은 다 사라졌군요 여기 뱃머리도 남아있고 뱃머리가 선택이 되네 선택 좀 해볼까? 일단 일단 나중에 하자 말 걸지마 내려가서 또 보고 와야되나? 아까 전투에서 다 죽었던 것 같은데 선원들이 선원들이 죽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 없네 말리아가 순간이동 한다고 해놓고서 절로 보내놓고 난 다시 일로 와버렸네? 근데 이..잠깐만 다람쥐이 언제까지 올거야? 야 그만 따라와 쫓아내 어, 알았어 미안해 쫓아내지 말자 쟤 마스코트로 둬야겠어 혼자 다니고 싶긴 한데 척척하니까 쟤 저렇게 쉽게 가는구나 어우야 아아 내려가 아무도 없나요? 지하실에 갇혀있던 녀석은 어떻게 된거야? 얘네도 얘네지만 얘네 없네 그냥 아 나 여기도 못 열었는데 저기 저기 그 여기 있던 그 얘네들 어디갔어? 인질들 다 죽었나봐 뱃머리하고 나 혼자 가는건가? 어 아니네! 말러디가 있네 어디갔어? 내가 더 오래 기다리지 못해 더 오래 기다리지 못해 우리는 가야겠다 피커가 죽었고 알렉산드가 죽었고 다들 죽었어 야 잠깐만 나 아직 복물상자 안 켰는데 아 이렇게 진행하는거야? 상관없긴 한데 상자정도는 어차피 랜덤 아이템이고 아마도 아마도 뱃머리하고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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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호에 타고 있다는걸 깨닫습니다 신선한 바닷바람이 당신을 간지리고다 사내빛이 상체의 피플 건드립니다 말러디는 괴로워하고 있어 어 뭐야 근원을 뱉네? 미친놈이잖아 아 다시 이러지 말고 음 다시 이러지 말고 나는 신을 만났는데 절박해 보였어 모든걸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왕은 그럼 빨리 승천해야 될 것 같다 당신은 힘을 길러야 하는데 이해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확실하지 않다 저기서 얘기한 당신이 이 킬터라는게 너무 어감이 이상하다 말라디 엄마가 여기 쓰기 좋은 줄 알아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마이스터를 만나봐 음 드리프트 우드에 하나가 있어 건축물인데 여러일도 하지 집 그거야 마이스턴 드리프트 우드에 있다 드리프트 우드에 가서 마이스터를 만나라 음 드디어 목표가 정해졌네 잠깐만요 아 나 방금 몇시에 켠거야 오늘은 12시에 켰네요 너무 들쑥날쑥하네요 요즘 자꾸 모가지가 말을 안들어서 헛기침을 하니까 12시 전이네 11시 반쯤에 켰나보네 얘는 대화를 끊어서 내가 뭐 좀 진행할라 그러면은 닥치고 시킨대로 하라 그래 배에게 말을 걸어 배가 내건가보다 그냥 근원용 내나봐 근원을 썼으니까 먹여주네요 저걸 안먹고 아껴둘걸 그랬나 아니면 제가 대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얘가 아니네 저 여기 없냐? 내려가봐 아 노래 신나는 것 봐 아 들어와서 열 수 있네 언제든지 황금도 있고 이건 뭐 나중에 여는 걸로 하죠 지금 열기는 뭐 어차피 입에는 내가 계속 쓸거 같으니까 스토리 진행하는걸 보니까 근원역에 통달하다 잠깐만 일로와봐 저거 있니? 여기 느낌표 떠 있네 다람쥐? 여기는 그러면은 쟤는 왜 왜 저기 있는거야? 조수 고기하지 말고 세상을 구하자고 고기하지 말고 세상을 구하자고 저 얘는 대사가 망상이야 너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돌아가자 아 여기 한번 내려오면 돌아가는데만 또 몇초씩 시간을 허비하게 하네 여기 보면은 뭐 창같은것도 있고 이것저것 있네요 지팡이구나 여기 보물상자 있고 금더미 있고 그림도 있고 어차피 이거 4배잖아 가져가서 팔라는 그런거 같은데 어차피 내꺼니까 이 배는 이제 문제는 한이지 야 나 한 안구해줬으면 어쩔 뻔했냐 알았어 여기 민감함으로 내가 널 몇벌을 구해줬는데 와 이거 너 주는거야 나? 어 이렇게 다 많이 줘? 생명의 정수 고급을 줄수도 있고 사실 나한테 필요한게 있을거 같은데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겠다 내가 조합을 몰라서 이거라도 줘봐 어! 아 그래 가는거야? 요즘 게임이요 요즘 게임이요 옛날 게임이 저런 mpc 없잖아요 요즘 게임이 있지 않나요? 좀 추가가 돼서 어디 가는거에요 얘는 아 스킬책 알려줘 그게 다 밖으로 나갔나봐 나만 두고 나도 내려가면 되는건가? 이거 타고 내려가는건가 아 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 한번 하고 대기술을 좀 배울라 그랬는데 저번에 찍어놨기 때문에 순간이동이 있으면은 10폭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너무 뜬금없다 아무 소리도 안나고 그냥 순간이동에서 이동했어 너무하네 아아아아 왜그래 아이씨 뱃머리한테 얘기하면 말리아를 만나게 해준다 그랬나? 굳이 뭐 지금 만날 필요 없지 뭔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궁금한가 있으면 만나나보다 생선더미도 있고 저거 한번 말 걸어보자 어 게임 진짜 수작이다 너무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난 재밌으니까 이게 순간이동 지점이야? 앙젤릭 피규어는 면제이크에 앉아있어 면제이크에 앉아있어 면제이크에 앉아있어 참 왜 만들어놨어 여기다 거짓패랑 뭐 얼마 차이 난다고? 어 이거 조용하네 엘프들이 사는 숲이라 그랬으니까 뭐 캐스트도 엘프... 캐스트도 스읍... 진행이 될 듯 한데 엠피씨 있다 어응 이렇게 돼 있구나 어응 이렇게 돼 있구나 어응 잠깐만 레벨 9네? 나도 9인가? 야 돌려보냅니다 바다엔 괴물이 있어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내가 마무리 해줘? 어차피 여기서 평생 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죽여주던가 하겠어 나중에 내 경험치로 삼아주겠어 아 동면역 너무 좋다 진짜 언데도 개사기야 개사기야 개행복화 부분 아 이거 비싸네 잉어 어디이이이이 어이구 사람 죽어있네 시민이 죽어있네 스읍... 아래로 갈까? 아 잠깐만 잠깐 타임! 타임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지르는 소리가? 피는 위에서 온 것 같은데 위험해 보이니까 아래로 가겠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지만 아 네 알 바 아니구요 조개 아 여긴 못 지나가? 어우 뭐야 뭐야 저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뭔데 뭔 놈의 게임이 설명을 하고 뭐야 이게 오 체력 겁나 많아 야 마법 한번만 배우기 해주지 휘발성 공허충 어 내가 지금 화저를 좀 뺐는데 하아 아 잠깐만 이러지 말자고 우리 아 나 왜 행동력 왜 이렇게 많냐 여덟칸이야 초신성 맞으시구요 겸치 주는 것 좀 봐라 염구 어 얘는 연소로 죽겠는데 오다가 죽었네 이미 너는 봐라 죽었네 끝났네 끝났네 오면은 불 밟고 죽지 와봐 잘 가고 아이고 죽음의 불길 아 여기 나오는 새로운 몬스터들이 나오나본데 아 불 좀 꺼봐 아 비를 좀 내려야 되는데 피의 비를 좀 써야겠다 여기 쓸 일도 없고 어 나중에 써야겠다 꺼져버렸네 고품질 아 이제 여기서 고품질 나오는구나 어 루비 고석이 나오네 야 루비를 품고 있어 고품질이 희귀한건줄 알고 걔한테 주워오라 그랬는데 보내지 말걸 여기는 완전 판타지랑은 좀 느낌이 다른데 이상한 벌레한테 잡아먹히지 않나 무서워서 게임 하겠냐 이거 도어프 여전사 경험 진짜 잘 준다 나 진짜 와우 같은 거 하다가 이런 거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누가 나 진짜 겁나 시키는 거 하다가 너무 좋잖아 도어프 말살당함 상인 있니? 아니네 마지스터 야 야 뭐야 와 뭐야 이거 껴야지 이러면은 나 물리 방금 얼마나 필요한데 와 이걸 방패를 바꾸게 되네 내가 멋있어 아 근데 건강이 떨어지지 않나 방금 바꾸면은 폭바꾼다는 거네 침묵의 수도승 침묵의 수도승 오 침묵의 수도승은 어딜간해있네 마지스터 피투성이 다리 몸통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어이 어이 이런거 숨기면 안되제 아 최대 600이나 돼 나중에 깨주겠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와 악인 선택지가 생겼네 충격에 빠져있는거 같다 여긴 사람들 전부 없어진거 같애 근원술사는 없는데 근원술사만 물어갔나보다 그 목걸이 한 애가 잡혀간 애가 근원술사였나보네 아 마지스터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구나 그런 사람들 도와서 벌레밥댄거네 다 능지설뜩 나 능지 맥스인데 당연히 설득돼야지 어디가냐 숲속으로 사라졌어 숲속으로 사라졌어 어디 보자 어 이런거 저는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로 갈 수 있네 여기로 한번 먼저 보자 여기 일로 와봐 여긴 그냥 다 물가네 나 벌레랑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겸치도 많이 주고 벌레가 능력은 허접한데 겸치도 많이 줘가지고 탐이 좀 나네요 내려갈 수도 있지 절로 건너가느냐 아 여기 mbc있네 아냐 건들지마 위로 가느냐 절로 가느냐인데 좀 더 와봐 좀 뭐라도 좀 실마를 잡은 다음에 가자 절로 가면 뭔가 뭐 진행이 있을거 같으니까 저기로 가는걸 시점으로 시작이 될거 같으니까 밥? 피치 아 여긴 사람이 많이 사네 피치야 아 가진것도 없네 이런 아 이반팬 아이는 죽었습니다 간다 저기 먼저 가야겠다 딱 이벤트 주려고 저거 지금 대화를 밑밥을 깔고 있네 저것들이 아 나 근데 이제는 비 내림 해가지고 콤보 좀 쓰겠는데 콤보를 쓰려면은 아 근데 이거 우박은 다 안쓸거 같은데 이제 오한 자체를 불레성 가진 적도 이제 전기로 죽이면 되잖아 필요가 없네 빼고 아 얼음갑주가 너무 쓰레기다 축복을 넣어버릴까 흫 넣을게 없는데 빠져봐 아 전기기술을 넣어야 되네 일단 넣어놔 강위에 대상 근방에 하나 감전 데미지 꽤 쎄다 번개도 뭐하니 뭐하니 어이 약한데 어린 소년이 강을 건너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런 벌레들이 나타나서 마지스터고 그 논술서고 나발이 그냥 다 죽이고 다니는구나 빨리 너 도망이나 가 내가 도와 내가 도와줘야돼? 어 마가 있는 우리의 가게 산춘에 흐그는 모든 분이 필요한 길이 한 길을 더 마가가 문을 더 잘 그런데 다른 길이 필요한 것보다 맞나 내가 할 거야 뭐하니 내가 할까 마가가 굴을 그녀가 내가, 내가 가서 얘 불러오면 내가 죽여줄 테니까, 어, 저기 이미 죽으신 것 같은데 누군진 몰라도? 아, 여기야? 아, 여기서 사는 거야? 다리지기야? 그런 대각선을 보고 있네, 여기 사네 잠깐만 보이는 거지? 내 눈은 안 보이는데, 너는 자식의 눈으로 내 생각에 가는 건 아무래도 저기 마리스트들을 거쳐서 가는 것 같죠? 다리를 뭐 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 뭐 때려서 다리를 열 수가 있나? 이거를 공격해 볼까 한번? 선을 끊어버리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아, 기다려 아, 너 돌아가라 그냥,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웃는 사이에? 증폭화 자, 하명 하고 있을 테니까 살구버섯, 야어어어어 비싸다 이거 건너가도 못 올라가겠지? 쒸 돌아가는 것 밖에 길이 없네 그냥 갈테니까 뭐 알아서 사시고 절로 돌아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여기를 무시하고 이벤트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야겠다 여기는 아니고 길이 뒤로 있나? 있네 쭉쭉 가 야 갑자기 그거 그냥 공포 옛날 영화 됐는데 저런 괴수 영화 많지 않았네 옛날에는 얘는 진짜 날벼락이다 네? 마이스터를 차용해버렸네 안 죽었어? 아 얘는 팔 묶였으니 그러지 얘는 아 얘는 죽었구나 음? 아씨 이거 에얼리언 아냐 그거? 손 나오는거? 아 뭐 왜이래 맵이 개징그럽게 그냥 다 읽어보면서 다녀야겠다 하하 흐흐흐흐흐흐 나이가 많아보이는 마리스터가 나에 존재를 눈치 채입니다 Stever 오우 그만하고 나이가 많아보이는 마리스터가 나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마리스터가 다 죽어 있어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녀는 실수 reapp overload 0의 전쟁이 오고있어 다 알고 있네 ilah ROAD 누군가를 찾으러 가라고? 저 구역은 뭐 나중에 가겠을 때 애부터 도와줘야겠어 길이 있네 여기는 이래 갈 수 있네 아래는 없었죠? 아래는 없었고 위로 가야겠다 어 잠깐만 어떻게 상점을 들려야 되나? 순간이동을 얻어야 되나? 대체 거대한 괴물들한테 순간이동이 먹혀? 덩치가 저런데? 나 저렇게 한거랑 처음 싸워보는데? 그 저번 섬 최종보스 빼고는 왜 잡혀있는거니? 야 널 죽이고 쟤를 구해줘도 될까? 경비병이 다가옵니다 알렉산더 내가 죽였죠? 내가 풀어줄건데 어쩔거야 야 나 왜 잠깐만 나 지등 설 데가 없어? 아 와이스는 강력한 영혼입니다 그녀가 여기에서 죽는다면 이생에 남을 것입니다 어 풀어주네 어 니가 풀어주는게 아니라 내가 풀어주는거야? 알았네 신의 요아신 신의 요아신 신의 요아신 하하 하하 여기에서 여기에서 포트 조이드에서 아 날 내려줘 너가 날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아 러디가 rédiless, 나는 혹시 자신의 자식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제가 힘을 빼앗겼지만, 당연히 그 산타클카즈가 당연히 안 돼. 경은이 하나 터뜨린서 방지에서 saved 줄 것 같은데, 나는... 호흡해지고 슬!, 지금 달래스는 달래스를 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저... 그... 그... 나 황금지입니까? 너는, 그게 희생과 죽는 것이야? 사실 희생과 죽는 것이야? 개화해 아... 목에 자국이 남아있어? 이 해골에? 너무 좀 억진데 이새끼 이거 내가 목걸이 차고 있던 게 남아있어 안다니 그리고 나는 신의 화신인 게 분명한 게 수익자들이 나를 구하고 있다 난 다 혼자 싸운 거 같은데 풀어주자 내려와 오천경 엄치 좋아 여기 내가 힐 해줄까? 이 새끼야? 저기요? 갈 거야 그냥? 어 일로 해서 돌아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가 그냥 절로 가겠네 여기 올라갈 길 없는 거 같고 일단 쭉쭉 가봐 저희가 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 벌레랑 싸워보고 싶으니까 야 뭐야 네비 10이야? 다음 거라 난 쭉쭉 가봐 도오프 여자가 이렇게 많네 기분 나쁘게 간다 아... 야 대화 좀 해줄까? 그럼 줄래? 나는 너의 음악이야? 너무 무서워 모두가 멜로디가 들어있어 그냥 봐야겠어 그럼 너는 괜찮아? 거칠어였던 것 같애 나 솔직히 라슬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 들어본 거 같아 누군거 두어프가 너무 많았어 이 게임에 아 이런 거 주는구나 간다 다 연결 연결돼있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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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뒤졌다 어 여기 왜 이렇게 레벨 높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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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딘 저번에 한번 구해줬었던 거 어 안 멈춰 꺼져 나 아픈 사람이야 왜 엄마는 내 특별히 먼저 보여주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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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왜 죽어있네 레벨이 10이야 뭔가 지금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지? 네 보여줄 테니까 아 딱 기다려보시게 와 개무서워 겁나 쎄보여 갑자기 밝아졌어 짜자자 쟤 어떻게 올라가? 끝쪽으로 돌아가 봐 아 여기 길이 있네 이게 이제 시작인가? 좀 더 쎄보이 잠깐만 잠깐만 길 맞지 여기 일로 가야 돼 일로 일로 저기요 막혀있 안 막혀있어 안 막혀있어 안 막혀있어 안 막혀있어 안 막혀있어 뭔가 느낌이 불안한데 고통의 족쇄 이거 배우자 오 야 뭐야 오 야 뭐야 뭐 뭔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아 이거 새로운 스킬이 풀렸네 2레벨 스킬 중에서 그리고 비내림을 주네 타킨곤 좋은거 없냐? 변신 흥정 연마술 사령술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다 건강힐 야 이거 이거 내꺼네? 접촉하면은 불에 타는 연소상태가 된다 어휴 내꺼다 너무 비싼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거 내가 너한테 판거지 너 배에 있던 애지 계속 배에 이름이 기억 안나서 긴가민간 역시 배에 있던 애 맞네 얘 타킨이 그럼 이제 불스킬도 새로운걸 내가 쓸 수 있겠다 뼈외투 물리방어가 증가합니다 어 너무 좋죠 어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다 시체를 흡수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어 이거는 그냥 소환하는거네 시체로 소환하는게 아니라 자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다 좋긴 한데 이것도 사야 하고 싶은데 어 너무 비싼데 근데 얘 이거 이거 말이 안되잖아 얘 5,000원을 날로 먹겠다고 지금? 이 시국에? 무친새끼 이거 순간이동 필요없지 이제 배우면 되니까 도끼 이거 안쓸거 아냐? 룬 뭐 사서 쓰면 되지 뭐 룬도 파는데 더 좋은거 와 미쳤다 룬은 왜케 성능이 좋은거야 다 팔아 보석도 팔고 식기 이런거 다 팔고 진주 팔고 보석 팔고 어 너무 좋고 팔고 이거 갖고 있자 고통받는 영혼 고통받는 영혼 재생의 두루마리는 혹시 모르니까 두자 아 일단 된 몸뚱아리 야로꽃 와아 말도 안되게 비싸게 비싼 두루 증폭화 버섯 아 아 물약도 두개 팔고 쓸것만 두자 아 이거 안쓸거 같다 내 생각에는 까먹을거 같고 이건 갖고 있어도 악기똥이고 투명화는 약간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아 아 아 아 근데 필요한게 야무새 따기 필요없고 식별 나무 해도 현자가 낮이니까 필요가 없고 수리를 해본적이 없네 와아 빈병 이렇게 많아? 빈병 안쓰니까 뭐 당장 안쓰니까 팔고 오케이 아 이러면 싸지 아아 너무 좋고 아 아 너도 여기 온지 얼마 안된거 아니냐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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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가문의 물건이야 strand 제 아니 누군 menstru dipped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너는 나보다 모험을 잘 하지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넌 다리 부러졌냐? 나도 노력했어 근데 계물순 가.. 아 가.. 계물 쓴 가면이래? 가면을 쓴 계물들이 쫓아내려고 했어 됐고 내가 쓸 거야 꺼져 쫓아서.. 아 이거 진짜 시체인 줄 알았네 자아.. 전기는 쓸 거고 불 이거 너무 좋고 순간이동 당장 안 쓸 거니까 10폭을 빼자 무덤이라서 시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화신을 빼고 사령수를 지금 세 개를 먹었는데 아..잠깐만 아 일로 안 가네 고유기술로 안 가는구나 내가.. 아 아직 안 배웠지 미친.. 정신 안 차리지 4개나 샀어? 음.. 아 이렇게 먹는구나 이렇게 나오면은 생사의 공개는 뭐 당장 내가 못 깰 정도의 적을 만났을 때 저번에 이제 암살자 같은 놈들 배에서 싸운 놈들 그 정도 급을 만났을 때 용이고 음.. 뼈 가부검인 새로운 소환 스킬 감염을.. 아 감염 좀 애매하다 그럼 방어.. 아 무덤이니까 필요하겠지 방어가 지금 너무 낮으니까 요새화를 배울라 그랬는데 마침 좋은게 나왔네요 마법방어는 기본이 높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니 방어 너무 좋다 이거 하나만 죽여도 이..이거보다 좋은거 아냐 사령술 4개 배우지 않았나? 하나 둘 셋 넷 아 네개 맞구나 그러면은 마지막 기술은 아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렇게 가야겠네요 가부검이 한번 소환해보고 십다 다 해보자 어차피.. 그것 still은ется 외투 오오오옹 아 이거 그거 다 디아블로2에 그 느낌인데 외투재가 증가해서 아.. déjà 198 가부검이 소환해봐 헉! 겁나 징그러워 야 겁나 쎄보여 체력 300이네? 야 지금까지 애들이랑 차원이 다르네 물방도 있고 너 스킬이 뭐니 근데 아 순간이동이 있네 아 시체를 먹어서 회복을 할 수가 있고 강화 상태가 된다 근데 그 먹은 시체는 폭발된다는 뜻이겠죠 어 순간이동 있으면 너무 좋다 두칸으로 순간이동이네 어 괜찮다 야 잠깐만 잠깐만 방패 좀 팔아봐 아 방패 너무 비싼데 근데 아 이거 솔직히 독주왕 필요도 없고 야 근데 불방이 너무 좋아 방어력이 너무 좋은데 지금 끼고 있는 건 딱 상위호환이잖아 야 눈 딱 감고 내놔봐 아 딱 감고 내놔 딱 감고 내놔 끼고 만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가죽만 있자 아 나 너무 세다 진짜 묻혔다 진짜 이게 진정한 강함이지 열어봐 아 쟤 아 저 묘지기 가면 쓴 애들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쟤네는 11레벨인데 아 쟤가 라이커야 난 쟤네가 아니라 이리로 가야 되거든 아 나 간다 지나간다 괜히 심기 건드리지 말고 11레벨짜리 애들 지나가자 벌레들은 11레벨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날아다니는 애들은 와 이리로 못 가네 아 여기를 통해서 가야되네 일로 가서 아닌데 길이 없어 이렇게 아 밑에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문이 있네 문이 가자 그럼 뭐해 이건 서리의 무덤 아 이거야 하아 불안한데 뭔가 느낌이 느낌이 쎄한데 열 수 있니 잠겨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기 주인한테 얘네 9레벨이라서 내 생각엔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캐스트 맞는 것 같은데 거미야 그렇게 또 쎄지도 않네 여긴 또 잠겨있어? 아이 비친게임 일로 와봐 여기도 잠겨있는데? 문을 부수고 나갈지 말지 정하는 하아 하아 난 신의 왓신이다 엔터 음 좋아요 세이브하고 문 좀 열어주세요 뭘 키우는 거야 얘가 수장인가 올라갔다 내려오자 붉은 먹거리 붉은 먹거리 죽음에 죽음을 뭐라고 올라가라고 나 이미 죽었어 언데드야 어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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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이 청소를 왜 이렇게 안 해놔 써 내려가야겠구만 이거 손님도 왔는데 아저씨 문 좀 열어줘요 아저씨 문 좀 열어줘요 저 감염새들 뭐야 껍데기에 불과한 자들이야 껍데기에 불과한 자들이야 음 머리를 좀 쓰는 놈이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당신을 원할 수 있어 당신을 원할 수 있어 당신을 원할 수 있다면 당신을 원할 수 있다면 당신을 원할 수 있어야 당신을 원할 수 있어야 블랙핏?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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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양 좀 하나 먹어야겠다 양 좀 하나 먹어야겠다 나한테 문 열어달라고 미친놈아 나 못 줄 건데 나 못 줄 건데 타퀸은 지 맘대로 막 돌아다녔어 음 아이고 나 이거 이제 그럼 2레벨로 번개 스킬도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겠네 나 그냥 문 부수고 나가야겠다 야 문 부수면 뭐 어쩔 건데 지가 어 문이 열려있네? 아 여긴 열려 있었지 묻혔나 진짜 길이 여기밖에 없네 선택지가 없구만 여기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눌러놓지 않았어? 여기밖에 없네 지금 아예 여기를 개방해서 가서 처리를 하라 문 뭐 때린다고 뭐 지가 뭐라고 하겠어? 내 맘이야 때린단 말이야 함정이었어? 응 상관없고 다람쥐새끼 야 문 열어 내가 문을 때릴 건데 불만 없지? 없나본데? 부수자 그런 기술은 뒤로 빼고 뭔가 앞에다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자 그냥 와 튼튼한 것 봐 야 이거 세 턴이야? 방패가 90이지 어 그럼 180까지 되네 보자 안다 저장했어 몰라 너가 센지 내 거미가 센지 보자고 보자 이 말이야 거미는 조금 소환의 시간이 걸리네 그래픽이 좋아서 거미가 너무 없어보여 선빵 칠걸 쟤는 체력이 좀 낮고 비행 예전에 잡았던 그 마녀댁에 있던 그녀석 같네 물리 데미지를 주고요 어디 염부 처먹고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날개 달린 놈부터 죽이자 이제 연소가 좀 애매하니까 와 멀어? 이게 멀어? 방.. 이거 뭐 이거 아 이거 5턴이야? 이거 해 그럼 이거 한 칸 밖에 안 먹네 여기까지 특별히 넘겨주겠어 어차피 바닥도 독이고 들어와 들어와 쟤는 사거리가 진짜 길다 나보다 기네 그냥 하나가 2m 정도? 근데 내가 소환한 거미는 언제 사라진 거죠? 저 체력 200 몇 아니었어? 뭐 사라졌어 갑자기 내가 뭐 잘못했나? 아드레날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죽어 아 끈질기네 이 새끼 이거 저는 이제 마방이 없으니까 감전을 해놔 감전 감전 어이 감전 세다 2만 상대하면 되네? 여유지 킥만 하고 어 죽었고 어디 보자 이거 한번 써볼까? 너무 아까운가? 아니 한번 써보자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유효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행동력 1을 먹는다는게 잠깐만 여기 이 거리를 설 수 있다는 거 아냐? 모르니깐 나중에 쓰고 하아 아 좀 더 극한의 이성비 가성비로 해보고 싶은 싸움을 너무 좀 애매한데 뭔가 그래서 넘 넘기는 건 좀 오버하고 아 뭔가 좀 손해보는 기분인데 이렇게 싸우면은 야 가봐 아 이렇게 멀어? 기절 넘겨 들어와 들어와 감전된 거 치고는 덕없는 잘 써보네 아 다리 부상이야? 초진성 죽아이씨 지명타 야 마방까지 싹 까졌다 한개 들어주고 와 이러면은 몇 올라가? 시체 많잖아 잠깐만 내가 널 소환해버렸네? 이거 한다는걸 실수로 자 네 실력 좀 보여줘봐 시체를 먹고 회복이 되고 어 얘 마방 은 없고 우리 애는 우리는 물방만 있고 소환하자마자 체력이 왜 그래 야 65 데미지? 킥만해 얄밉게 도망가네 야 뭐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아 얘가 그 엄마인가 보다 왜 우리 거미를 상대로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니 죽어 연구 먹어 영웅 태그를 와 선택지 영웅 생겼네 내놔 내놔 야 루비도 주고 말이야 잘 주는데 다리도 비싼데 다리도 주고 경험치 4천 레벨업 얼마 안남았다 말걸로 오는건가 아니네 너 왜 이렇게 여유가 넘쳐 뭐야 잠깐만 기다려 흠흠 흠흠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네 자기소개를 합니다 니 몸은 괜찮냐 너도 활약을 했어 뭐 한거 없는거 같은데 너 원래는 얘가 도와서 싸우나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했지만 다행이야 괜히 어중간하게 도울라 그랬으면 나 힐도 없는데 죽었을텐데 근데 이런 상황이면 니 아들내리부터 보러 가지 않냐 원래 자연스럽게 그냥 혼자 같이 갈길 가냐 이 새끼 뭐냐 이게 블랙핏이네 야 구해줬는데 뭐 줄거 없니? 빡빡아 나은 시발자 나인 부끄럽다 아 너는 사촌 레이먼드야? 어, 그래? 어, 그래? 여기 왜 이렇게 공허가 많아 아까 봤던 그 드워프 얘기하는 거네 살아 남은게 행운이야 아싸 아이템 존다 아 뭐야 이거 데미지 왜 이래 아 근데 솔직히 덱고 나 지능이 더 좋아 지능이랑 물의 연자가 더 좋아 아 힘 12가 된단 말야? 아 이 갑바 땜에 힘이 2가 붙어있네 일단 제일 비싼거 사야겠다 그냥 이게 제일 비싸다 맹도길 파동 두루마리 좋아 아이템 고맙고 여긴 내가 둘러봐야겠어 어차피 다 죽었을거 아냐 꼴을 보니까 내가 다 가져가도 누가 뭐라고 할거 같진 않지만 경고문 화살초 아무도 없지? 가져가지 않겠어 어차피 내건거 같고 나 빨리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어차피 나중에 가져가겠어 아무도 없는 지금 가져가는게 나올수도 있어 보이지만 점자는 내가 참는다 어디보자 우물 여기는 그럼 끝난거네 야 나 일레범만 시켜주지 치사하게 저거 애매하게 끝내는것 봐 나가자 그래도 뭐 잘 풀렸구만 레이몬드가 저기에 있는데 나를 걔한테 소개시켜주겠다 신척을 저리 구해줬는데 난 잘해주겠지? 믿겠어 그 배에 있던가 빨리 가보자 내 생각에는 저기가 주축이라면은 아까 교수형 당할뻔해 구해준데도 저기 묶였던 리자드맨도 그렇고 여기서 뭐 마법책을 주겠죠? 화염마법이나 대기마법 피네림이 필요가 없네 피네림을 쓸 정도의 적은 없다 감전이 피네림을 쓸 정도의 적은 없다 감전이 마법방어가 있어서 그런지 광역으로 양념을 쳐놓지 않으면은 뭐 단체로 이제 감전시키는 것도 애매하고 감전 된다고 뭐 행동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애매하네 애매해 건물을 어떻게 만든거니 잠깐만 아 200 아 나 2700이라는 줄 알고 뭔가 했네 레이몬드다 잠깐만 잠깐 일단 나가봐 아 상인이 좀 뜨면 좋겠어 알아서 나 이거 봐야돼 더 열받는건 상인같은 상인이 아니네네들 상인부리 상인하란 아 너도 다 사령소를 알려주는구나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좋잖아 이렇게 좋은거를 왜 이게 2톤 동안 정신지배 상태로 만든다 와 개석이야 소환술이라 쓸 수도 있어 내놔봐 그들이 시간이 다하기 전까지 절대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 무슨 양아치 기집이냐 치우의 의식 급속냉동 뭐 이쪽 계통은 됐고 아 1200원 어 돈을 무슨 쓸일만 있고 벌일이 별로 없는데 이 게임이 갑자기 됐다 너무 세서 방패도 필요 없겠는데 나 갑자기 너무 세졌어 물력 대신 쓴다고 치고 됐고 아 아 이거 생명 저거 다 갖다 팔아야되나 내놔 내놔 어 정신지배는 너무 끌린다 너무 좋잖아 그냥 그냥 뭐 내성굴림 그런것도 없 그냥 지배하는거야? 너무 사귄데 저 근원 쓰는 기술은 넣지 말아야겠다 좀 애매하네 감염 들어갔고 물리피해 들어갔고 생선을 안팔았네 생선 팔라고 사놓고 그냥 가져와놓고 당신의 제안을 수락하지 내가 판게 더 많은 것 같다 당신의 제안을 수락하지 어디 보자 넌 무기상인이냐? 아무것도 없지 아니 흔한 흔한 저희들이 더 많아 여기가 더 많아 여기가 더 많아 크라켄 백과사전 아 내가 스플로그 때 나온 애잖아 내꺼는 없구만 지금 항상 구입하자 뭐야 건강 없으면 못쓰죠 건강 없으면 못쓰죠 와 차단 확률이라는게 있네 대기기술 독장은 필요없고 대지술 아 대지술이다 좋은거 맞네 얘 가벼운 악령의 장갑 별개 다 있어 치명타는 좀 끌리는데 됐구요 화염 화염 상인 없냐? 침묵에 주시자 화염법사 없어? 뭔데 이거 순간이동도 하나 생겼고 건물이 왜 있다위야 여관이야? 지하도 있네 어어어 너 니집이야? 어어어 어어어 다리지기를 할 수가 없어 다 죽었는데 어어어 여기는 그냥 여관이네 아 옛날에 그 DBT 원할때 살인사건 캐스트 초반에 여관 뒤지면서 막 살인사건 푸는거 진짜 극혐이었는데 DBT는 내 생각에는 그 초반 캐스트만 좀 그런식으로 안풀렸어도 훨씬 더 재밌게 즐기는 사람 많았을텐데 너무 양아치였어 어 진짜 없는데 이거 화염책 여깄네 아 야 바로 옆에 있었구나 가속의 기술책이네 와 덱이랑 화염 둘다 있네 네 화염 스킬은 뭐야 화염 달평이를 소환합니다 오오오 화염 달평이 저번에 써봤으니까 연세번개 여덟번 옮겨가는 어우 이거 너무 사긴데 되게스러운 눈부신 강이 눈부신 번개 와 광역 번개네 괜찮다 화염구 같은 거네 대기술 어 근데 이거 400원 밖에 안해 겁나 좋아보이는데 불길을 잠재운다 황천의 이동 야 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순간이동 써야 되니까 시폭 때문에 아 돈 너무 쓸 일이 많은데 화염의 채찍 긴 사거리를 사용해 다른 대상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실명과 연소를 부여한다 8미터 사거리로 170피면 세다 너무 살게 많잖아 이거 뺄까? 이거 100피해밖에 안 되는데 불타는 여가 나를 지켜준다 저런 거 싫어해 레이저 강선 미쳤네 와 미쳤다 진짜 이게 뭐냐 아 자연바라가 너무 쓰레기야 이러면은 아 근데 자연바라는 행동력이 좀 적구나 샤몰의 도란 지능과 대기술 소환술과 쌍수무기 수면의 면역 와 너무 좋다 아 아 화염의 매력이 터지네요 근데 진짜 데미지도 세고 데미지가 170대요 둘 다 이번 거 나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격이 다른데 아 근데 이거는 아 좀 봐야겠다 써봐야겠다 직선으로 쏜다는 거를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좀 내가 많이 쟁여오긴 했는데 사기를 쳐서 조금 이거 좀 아깝다 아유 아까워 아유 아까워 이씨 됐어 강해지기 위해 투자한다 와 너무 좋은데 기술 순간이동 아 이거 좀 고민을 해야겠다 내가 순간이동을 써서 10호까지 연계를 넣을지 아 10호가 좀 재밌는 기술인데 10호 빼자 그러면 10호 관련된 걸 빼자 단일 대상 피해 전격박주 에휴 박주리래 이 충격의 손길 빼고 거리가 짧으니까 가면 빼고 아 모기 떼 필요한데 지금 방패랑 뼈방패 있으니까 모기 떼도 빼버려 물리를 그냥 아니다 빼버려 핏내림 안쓰니까 빠지고 가부거미가 그러면 할게 없어 가부거미 이렇게 할거 없을거 같은 그냥 화신을 소환해서 화신한테 불공격하게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근데 가부거미 쓰고 싶은데 아 씨 애매하네 가부거미 쓰지 말자 어 너무 쎄다 지금 너무 강해 화염표 찍는다 여기다가 번 번개 약간 화염구 번개 버전인거 같고 아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되네 아 너무 고민되네 솔직히 화신이 난거 같은데 이렇게 할거면은 여기다 순간이동 10폭을 넣어도 물리 데미지가 없고 이번 조합에는 물리 제미 넣을거면은 이거랑 감염이랑 뼈 가 아니라 모기 떼 이거 넣어야되니까 슬롯이 부족하다 정신지배 쓸거고 정신지배로 마법사 지배하면 진짜 마법조합이네 완벽하게 초신성이 좀 애매한데 너무 좋은 마법이 많아서 이제 근접적들이 나한테 붙었을 때 그 황천의 이동술로 자리 바꾼 다음에 강역기를 꽂아버린다던가 레이저도 뭔가 잘 들어갈거 같고 느낌상 일단은 화염이랑 대기술이 좀 지금 데미지가 잘나오죠 지금은 내가 찍어놨으니까 아이 고민되네 그러면은 화신을 넣고 아 가부검이야 아 일회용이야? 이거를 넣는게 많아 아 근데 이거 무작위가 좀 애매하다 아이 고민 많이 되게 하네 사람 우박을 넣자 아 근데 너무 행동력 미친듯이 먹는다 아 우박 넣어 아 그냥 가속으로 한번 사이클을 돌려야되나 아 이리 가자 아우 얘 너무 강하다 이제 순수부업사다 진짜 물리데미지 없다 사령술이 있는데 사령술 하나밖에 없어 무친 그러면은 다 배웠네요 사실상 필요한거 캐스트나 깨면 되겠네 블랙피스 좀 멀거 같고 레이몬드한테 수련 좀 시켜달라 그래야겠네 달리스가 아 달리스가 내 얼굴 알텐데 예의있게 인사합니다 내가 너의 친척 구해줬는데 뭐 할 말 없어? 말이 구했어 뭐야 왜이래 뭐야 왜이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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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되게 싫어하네 힘 설득은 안되지 재치 설득을 해야겠네 기억 아니면 재치인데 재치를 더 많이 찍었죠? 아 기억을 더 많이 찍었죠? 달리아 얘기하니까 바로 꿇어버리죠 흠 흠 흠 흠 흠 야 이거 대사선색주 진짜 잘 만들었다 요건을 말해 난 쥐잡이가 필요해 당연히 난 후퍼내야 하지만 줄리언도 뒤따라 근데 근데 난 제 권리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두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네 여행 이임 흠 흠 흠 흠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양피지를 흔들어서 보여줘 아 얘가 파워가 있으니까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아 진짜 줄리안 줄리안 어디있어 어메.. 떠나셨고 너! 닐라스의 닐라스의 친구 저는.. 네, 저는 엄청난 친구 이제 답변해! 맥주의 카라반과 함께 만났어? 뼈! 봤어?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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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롸! 뼈! 뼈! 룸! 뼈! 아, 그럼 쟤 막 주는 것 봐 이런 행주의 sabemos 아.. 혐의를 입증하려면 조사부터 해야지 벽대적인 드러프들이 있어 글로 가서 저스틴 이어 영웅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오면 호하게 보상해주겠어 내가 뭔가 말을 이상하게 한거 같은데 너무.. 에.. 대충 내용 이해했습니다 나는 왜 듀어프들을 자꾸 의심하는 거야? 좋아 이런 거 읽을 필요 없고 이거 읽으면 되거든요? 진짜 그냥 가겠네 할 게 좀 많구만 바쁘구만 재밌는 거 없나? 투기장 같은 거 없어? 웹은 큰데 뭐 실속이 없어 여기도 길이 있네 맵이 진짜 엄청 크다 전이랑 비교도 안 되네? 전 맵이랑은? 이제 뭐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나 지금 너무 센데 적수는 지금 없구마이 이제는 지팡이를 휘둘릴 일이 없겠다 행동력도 많이 소모되고 데미지가 강력한 마음이 많아서 나 이거 있는데 통영과사 있는데? 뒤질라고 어디서 레인몬드가 준 거야 레인몬드 심장 없어 지금 다 꺼져 야 왜 이렇게 기냐 여기 뭐냐? 죽은 드워프 빙이 된 원소술사 암흑의 힘이 느껴지는군 기습이라고? 기습 안 했는데? 마이스터 시바의 집안을 수색하라 잠깐만 여기 좀 보고 가야겠네요 아 전투를 좀 하고 싶은데 새로운 스킬 좀 볼 겸 사냥감이 없다 그냥 길바닥에다가 스킬 쓰는 건 뭔가 내 자존심이 허가를 안하는데 라간 라간 크흐흐흐 하아 하아 헉 마체스터 카라맨 어둠의 힘이 느껴지는군 어둠의 힘이 느껴지는군 아무수 레벨 10인데 이 새끼들 얘네랑 싸우면 나도 레벨 10 될 것 같긴 한데 들어와봐 아 이건 좀 아니지 꺼지고 와아 마방이 왜 저래 얜 더 높아 아 잠깐만 잠깐만 저거리에서 날 때리겠다고? 상도석이 없는 놈들이네 맞아보자 와 센데 헤엑 여기도 있었어? 잠깐만 너희도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아 소환사는 소환이 메인이니까 아 잠깐만 나 죽겠는데? 황천의 이동술 있어야겠다 슬슬 왜 죽겠다 죽겠어 이러다가 이건 뭐냐 여기 쓰면 죽고 물리다 아 왜 이렇게 애매한거야 위치가 어 졌다 졌다 와 이거 빡센데? 황천의 이동술 진짜 있어야겠네 순간이동을 받고 있던가 와 얘네 완전 그거잖아 마법이잖아 아 나 스킬 테스트 할라 그랬는데 이씨 애매한 것 봐 과부검이 있어야 되고 토진성 좀 애매하지 물리개통을 추가해야겠네요 순간이동으로 데려와서 아 10호까진 모르겠고 이거를 칠지 말지 좀 고민된다 근데 데미지가 좀 낫지 이게 빠져 저게 좀 약해 저게 물리 데미지를 주는 토템인데 뭐 과부 소환할거니 아 아 잠깐만 토템으로 왜 소환할까 아 일단 순간이동 아 순간이동 10폭을 쓸지 말진데 와 이거 너무 지금 파워배열이 끝내준다 점화가 빠져 어 점화가 빠지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 물리 데미지 쓸거면은 10폭을 써야겠지? 고민된다 이거 이거 쿨이 얼마나 되나? 4턴 일단은 소환해 이거 모으면 다 내줘 어 지금 물리 데미지 많이 쏘네 지팡이가 위험한데 지팡이가 독이랑 부리면은 뭐 어 빗나갔고 아 자 면역이요? 아 정신지배 당한 놈이 면역인건 또 뭔데? 올라가 올라갈 수 있네? 누구로부터도 이길 것 같 기분입니다 어 내려가네? 뭐야 뭔 자신감으로 저런 기술을 쓰는거지? 아 너가 그나마 마방이 좀 낮은 편인데 갑오검이 세다 이런 애들 상대면 또 세네 얘네가 너무 마법에 특화돼있어 무친 놈들이야 나냐? 아 쟤구나 아 오오메 잠깐만 오오메 야 올라 안올랐어 큰일날 뻔했네 갑오검이 어 괜찮니? 버틸 수 있니? 물리야? 물리는 버티지 와 버텼어 버텼어 뭐야 얘 왜 얘 왜 때려? 아아 아아 황천이동술로 이렇게 이동한거야? 아니 너무너무 이펙트가 구려가지고 몰랐잖아 명사술 죽여야겠지? 어 너무 멀다 아무거나 죽여도 되겠구나 너 너 이리와 아 나 이리와 감염을 쓰자 아 두 개 쓸 수 있구나 감염을 안 쓰면은 근접이네 아 입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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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써 다음 턴에 죽이면 되니까 나는 시체가 없으니까 넘기자 응급처치 아아 그거 역겨운데 야야야야 내 거미 하염 토템 하염 토템 하염 토템 두 개 하염 토템 아 진짜 열받네 이 새끼들 이거 아 앵간히 해 아 진짜 레이저 쏴버린다 아 레이저 막힌이야 이거? 아 최적 범위 개구리인가봐 이렇게 되면 나는 이거 쓰면 되지롱 으응 방패 올려 누가 될건 나한테 와봐 죽어서 오면은 여기 나무 토템전이네 이야 센데? 시간은 아군이다 나이 시간은 아군이다 나이 야 앵간히 해라 이것이 눈무신 강의로 제거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떨어뜨려야되나? 그럼 내가 얘를 일단 제압을 해야되네 염구로.. 염구되냐? 아 애매한거 봐 와 너무 애매하잖아 순간이동 몇 남았어? 2 남았어? 이것도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다 그냥 누르면 터지는 그런건가? 와 이거 이동하는데 두칸 들어? 야 이럴거면은 그냥 비 내릴걸 그랬어 연소 안되있지 아 너무 애매한데 이러면은 일단 번개를 꽂자 아 번개가 나 감전을 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일단 이거 이거 때려봐 딜 넣어 딜 넣어 회복해야되니까 좋아 좋아 거의 불피 야 근데 얘네 여기서 나를 때릴 수 있단 말이야? 아 이거 너무 역겨운데 말이 안되는데 나는 저기까지 절대 안 닿는데 여기 터트리면 닿나? 너무 역겨웠고 방금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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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와야돼 안오고 안오고 뭐할거야 그렇지 야 튼튼한데 오지 오지 그렇지 오지 어 그거 조금 아플텐데 건너오시면은 야 거지같은게 좀 잘도..잘도 써먹네 씨 아 나 강엽게 없는데 그냥 가서 쏴버릴까? 어차피 나 칸도 많고 와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두 칸을 먹는다고? 이게 5미터나대? 야 야 딱이다 화염 강선 나 안맞았냐? 연소 됐고 아 이럴거면은 그 강엽 그걸 썼어야 되는데 어이 뼈거미 가부 잘생각해 잘생각해 뼈거미 가부는 얘야 아니 나 바닥이 불인데 얘 일단 소환해가 어떻게 여기서 불이 안 왜 연소야 연소는 아니지 얘 때려 명사수 때려 야 웃기지 말고 그렇지 몸만 대주면 돼 가부 말도 안 돼 잘 버티고 토템을 내가 제거 못한게 너무 큰데 엔간히 소환하자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빡세냐 너 저렇게 들어가주면 좋지 아 이거 시간제한이 있구나 빛나갖고 너무하네 진짜 이 새끼들 이거 아 자 번개를 여기다 쏴버려 순간이동은 아껴두고 시폭을 위해서 너가 방어가 지금 얼마나 있지 270 얘를 죽이는게 제일 낫겠네 죽일 수 있느냐는 별개고 일단은 잠깐만 이거 여기가 안 닿는다고? 아 이래서 절로 간거야? 와 진짜 너무하네 야 아 잠깐만 야 이거 아니지 일단 기절이나 해 이거를 깨야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거를 깨야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깨야되는데 뭐 좀 뭐 폭탄같은거 없냐 수류탄? 수류탄을 원하게 될 줄이야 일단 얘는 감전이 되있고 빙이 안통할테고 그냥 때려야되나 두대 때려서 그냥 갈무리해 아 아 독한것 봐 앙금피치 잘하는것 봐 검을 살아이 주었고 앵간히 소환 좀 하자 너무하네 진짜 감정 걸렸는데 막 뛰어다니는 것 봐 와 겁나 쎄 저게 채찍인가 봐 다시 이제 슬슬 강하구만 이제 슬슬 적들이 한 따까리 하는구만 이래야 재밌지 그래 이 정도가 딱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범위지 원래 사인팝 게임이긴 한데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게 해줄 거야? 아 황천에 이동 가져와야 되나 진짜? 아 나 가고 있었잖아 아 이거 사실 진짜 쉽게 이기는 법이 있거든요 도망가면 되거든요 이르기까지 안 할라 그랬는데 이 새끼야 안되겠어 도망가야겠어 저지들여서 피해감사합니다 개새끼 도망가야지 야 거기서 불화살 닫는다고? 에반테요 일단 얘는 깼고 아 와 개비얼해 아 뒤로 빼면 되지 병신인가 이 게임 아 이거 좀 미묘한데 그 1코스트짜리 기술 소템을 제거를 해야되네 너무 아니랬어 다 꺼져봐 가는데 뭐가 나오진 않겠지? 에이 설마 20미터를 이동 여기가 더 좋네 위치는 황천에 이동 술만 안 당하면 돼 이동하고 두 칸을 아낄지 근원을 쓸지인데 아끼자 야 웃기는 놈인데 저기 버프 주는 거 봐 토템에다가 야 아무것도 하지마 그럴 거면 회복 주고 있어 내가 간다 와라 그럼 못 때리지 범위가 있는데 야 웃기지마 아 진짜 말도 안 돼 어메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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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와 진짜 소템 범위 진짜 미쳤다 또 소템이 된다고? 내려와야 되는데 얘네 내려올 생각을 안하네 토템 때문에 일단은 이거 눈부심하게 쓰고 일단 연구가 빠졌지 일로 와봐 일로 오고 방패를 들어 어? 아 전투 안 끝났어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방패들고 불을 썼으니까 불이 없을 테니까 물리 나무 토템이 나올 테니까 방어력을 올려두고 와봐 내려와 고지대에 먹을 생각하지마 말로만 간다고 그러고 안 오는 것 봐 이거 한 명만 보낸 다음에 황천에 이동 쓸 생각인가? 아니 여기다 소생 여기다 소했네 여기가 된다고 이 거리가? 나무 나무는 물리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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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어서 너는 너야 다음은 얘는 얘만 무시하면 돼 레이저 쏴 와 근데 세긴 한데? 와 이거 잠깐만 연소 소용없고 번개 소용없고 과부 거미로 어그를 주자 어차피 소환할 거면 과부 거미 소환하고 과부 거미가 내 다음 턴이니까 물리 데미지 꽂잖아 아니 이건 회복으로 쓸 건데 가부 거미는 그냥 뭐 쉽게 생각하지 말자 제대로 타겟팅 된 거 맞지? 좋아 벌레 가부 거미 야 일로 온다고? 아 이거 고마워해야 되나? 아 다리 부상 아 다리 부상은 아닌데 토템이 닿는 거린데 여기는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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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보네 토템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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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나는 뭐 이거 채우면은 충분히 버티기 때문에 여기다가 써주고 토템을 더 기다리지 말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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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염구 쏘고 이거 죽이자 지명타 이거 잘하면 죽이겠는데 이걸로? 190 연소하면 죽을 텐데 이거 아 예미하네 자연바라 하고 얘가 안 움직이고 싸우면은 이렇게 맞혀진다 나 화연구 왜 저렇게 맞춘 거야? 아아 잠깐만 안 맞았다고? 엑아야 야 에바야 야 에바야 시체 먹을 수 없어 아싸리 이렇게 생각하면 얘를 보낸 다음에 광역으로 갈겨서 죽인 다음에 10폭을 쓰면 될걸 너무 어리석었고 와 저렇게 토템 토템을 나한테 써야 되는데 나무나무 물리물리 아 물리물리네 어우 그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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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얘는 시체 저기서 떨어지면 좋지 아 근데 조금 애매한데 닿냐? 잠깐만 잠깐만 이동해야 돼 이동해야 돼 이동을 여기까지 하고 떨어뜨려 죽인 다음에 10폭 그렇지 10폭 드디어 쓴다 10폭 220 좋아 아 이거 센거 하나만 박으면 되는데 연수가 안 붙어있네 아 이거 90피해 주고 다음 턴 얘가 가부거미를 못죽이면 죽일 수 있는데 한 대 딱 때려서 연소를 연소는 마법화가 있으니까 안되는구나 이거를 갈겨야 되네 거미야 믿는다 출도 사줬다 와 자일 극혐 반응사기 나 반응사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움직이면 때리는 건가? 아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때려 그렇지 한 대 더 시체 먹을 수 있니? 먹을 시체 있니? 터트려서 못 먹니? 그럼 때려 그렇지 잘했어 이제 돌아가도 되잖아 아 이제 돌밖에 안 남았고요 나는 너무 안정적이고요 소모가 된 게 없고요 소템 잔뜩 소환해봐 한 번에 밀 수 있는데 소템 뭐 내가 간다 간다 그러고 안 오죠 시간만 끌면은 나는 다 회복되는데 이거 방패 방패 올리고 두 칸을 써 강의로 아 근데 이거 아 내 턴인 게 좀 심하다 염구 돌아오고 이거 돌아오고 써 모아두고 음 아 마방 너무 높고 야 근데 안 내려온다고 이거를 이걸 안 내려온다고? 와 이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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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인데 이거 나 그냥 나가가지고 집에 순간이동한 다음 다시 걸어오면은 무조건 둘이서 싸우는 건데 이러면 근데 너무 양아치다 이거야 내가 죽여야겠다 상도독이 너무 없어서 안 되겠다 걸어가야 된다는 게 좀 끔찍하긴 한데 고 아이고 아 고지대 새끼들 올라가버려? 아 못 올라가 쟤를 기저시키면은 날 것 같은데 뭐 체력이야 체력이야 뭐 이걸 채우면 되니까 물리는 안 들을 것 같고 나무 토템이 여기서 나올 것 같네 물리 데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너무 열받는 구도가 내가 올라갔는데 얘가 순간이동으로 나 바닥에 던져버릴까봐 열받아서 못살거든요 일로 가자 이런 위치 같다 나무 토템이지 나무 토템 물데미고 방어력 높고 아 물방이고 하지만 와댐 들어와도 사령술로 회복하면 되니까 빨리 와 내려올라고? 어 내려오면은 나 고지대인데? 이 새끼가 뒤질라고? 어 잠깐만 아 이거 아래까지는 안 들어가? 이거 이거 이거? 고지대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 아 설마 토템이 신의 한 수? 에이 지랄로 야 넌 죽었다 그냥 넌 연소로 죽었다 그냥 물리방어력 빵빵하니까 아 이거 그럼 여기도 안 닫는 거야? 여긴 닫네? 레이저 야 데미지 묻혔고요 번개 번개 감전이나 얘가 이동하면 연소가 들어갈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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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는 못 올라갈까? 거미가 순간이동으로 올라갈 수 있나? 얘한테 스킬이 있거든요? 아 미쳤네 아 미쳤네 못 올라가네? 가 그럼 넘겨 살아 거기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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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토템 진짜 범위 길구나 나 이거 몰랐어 진짜 죽었고 잠시 몇 주니? 레벨업 야 레벨업이다 이제 동랩이다 나도 이리 와 오 어떻게 서 있길래 이렇게 꼼짝을 안 해 행동력 15 뭐야 와 진짜 이거 계산된 거리인 거야? 나 엿 먹으라고? 너무 열 받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안 닿아 말도 안 돼 진짜 아 설마 이거 이 거린가? 아 얘 꺼져봐 왜 안 죽어 오냐 오냐 오냐? 너도 안 닿는구나 꼬라질 보니까 안 닿네 얘도 야 대기하고 있어 때를 떼기하고 있어 내려오면은 뒤지는 거야 기회 공격 맞는 거야 아 순간이동으로 갈걸 뛰어오르는 걸로 어 버튼 있네 바닥에? 내려와 어 징한 거 사염 토템 와 극혐 캠킹마더 진짜 아 이거 이거는 그 마법 시션 그걸 찍어야 돼 이 정도면은 내려가도 아 못 때리는 거 아니하나? 내려와 내려와 이 새끼야 내려와 버튼 위래 죽었네 이미 너무 흑혐이었고 너무 역겨웠고 다 밑에서 죽었다 얘네들 거미 꺼져봐 왜 징그럽게 생겼어 레벨업 했고 레벨업 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야 나보다 레벨 높은 녀석들 4대1로 이겼다 아주 잘 써봤어 이번 순간이 재능 준 줄 알고 좋아했네 설득 대지술을 찍을지 아 대지술 찍어야 되나? 아 나 대지술 찍기 싫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대지술은 뭔가 마법 같지가 않아 너무 열받아 물기술을 찍고 물기술을 좀 써볼까? 그래 아 기억을 찍느냐 재치를 찍느냐인데 진짜로 재치가 재치 두개가 레벨업 하면 어차피 슬롯 주니까 하나 줬네 이미 자 다시 바꾸겠습니다 물리 빼고 아 정신집이 안 통하는 거 여기 애들 다 안 통하나봐 빠져다 우박 강타 아 이거 이거 초신성 이거를 막 토템 가자 토템에 토템에 하신가 아 토템에 하시는 줄 모반같은데 아 근데 토템이 더 나을 것 아 토템 하시는 게 낫겠구나 이제 물기술도 더 강해진다 물기술이 대기기술보다 세졌네 어디보자 정신이상자들 찾아서 다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내 경험치를 위해서 정신이상이 걸려준 덕분에 반감없이 죽일 수 있어 너무 좋아 여기 길이 있네? 아 순간이동하는 건가 보다 아니 아니잖아 불 켜면은 소환 어 아 이거 하나밖에 안 어 뭐야 저 퀘스트 주지마 귀찮아 불에 불을 붙였지만 불길은 금세 사그라들고 말았다 그럼 돌아가서 물기술이나 볼까 역시 리치하면 약간 이제 얼음기술 얼려버리는 편견인가? 와 길이 엄청나게 난잡스럽네 야 근데 아까 그 고지대 먹는 건 진짜 너무 흑혐이었다 뭐야 이거 위치적으로 나보다 리치드 애매하게 길고 우리 그 여자한테 갑시다 아 여기 아니고요 광장이죠 물기술이 얘였나? 아 너가 물 맞네 싸움은 했는데 가진 게 없다 접촉시 오한 상태가 됩니다 야 너무 좋은데 이거 힘 쓸 일 없잖아 아 눈부신 강이가 있네 야 솔직히 눈부신 강이 누가 써 내가 쓰지 아이거 진짜 애매하네 야 해서 방어력을 버려 뭐해 우와 피웅덩이 얼어붙습니다 겨울 폭풍 이거 백 111피엔데 두 개밖에 안 먹는다고? 슬롯을? 야 이거 행동력을? 말도 안되는데? 너무 사기인데? 새 지점에다가 아 150까지 입힐 수 있네 불기술이 어느정도 입혔죠? 아 나중에 봐 이게 2단계 기술이니까 더 세겠구나 아 150까지 입힐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어릴보 오바강당 빠져야겠다 얘 세 슬롯짜리 먹는건데 이건 헤엑 강엽기네 야 근데 이거하면은 연소 다 빠지는거 아냐? 이거 먼저쓰고 연소하면 될라나? 아 오한이랑 시너지가 너무 안맞아 선택 아군이 냉.. 아군이 냉동상태가 된다고? 마법의 바느질 상태이상을 없애고 마법방어력을 최두치까지 회복합니다 꺼지고 아.. 이거 쓸지 말지 좀 고민되는데? 솔직히 연소가 더 좋지 이럴거면은 오한상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려지는거 아닌가? 아 그냥 이렇게 해 몰라 귀찮아 하핳 그럼 다음에 나 이거 빼야겠다 1레벨 1.. 1자리 기술로 빼야겠어 어 이거 너무 약해 이제 가성비가 좋았는데 2단계 스킬 생기니까 쓰레기네 심지어 얘는 이제 화염을 내가 많이 찍어 데미지도 써야되는데 2단계 스킬으로 가자 재생은 캐스트 용도로 내버려두고 얻은거고 회복시켜가지고 캐스트 개개 싸니까 돌 아이씨 이렇게 와 진짜 세다 무쳐다 진짜 물 번개 화염 3대 속성 다 다루고 이렇게 되면 화신도 속성 따라서 만들 수 있겠네 야 이정도면 이제 어떤 속성의 적이 나와도 다 찢어버릴 수 있어 와아 토템 꺼질래? 토템 꺼져 내가 적보다 수가 적으니까 야 이러면은 차원번개도 겁나 좋은거네 아 그건 아니구나 차원번개는 구데기구나 야 너도 쓰레기다 개쓰레기였네 야 이글거리는 남검 덧셀 전기방출보다 어 그지 그럼 나 이거 그냥 이러면은 그냥 이걸 빼자 전기방출빼고 아 아 솔직히 이거 딜을 안 넣어도 사령술은 내가 피읍을 해줘서 좋은데 피읍을 한다고 생각하고 넣어야 되나 그럼 사령술을 일단 일단 가부거미는 넣을거고 거미는 들어가야되고 모기때를 넣어서 힐로 써야겠다 모기때는 솔직히 잘 들어가면은 거의 반피 가까이 차니까 한방에 생사의 경제는 솔직히 거치기하고 얘네가 AI가 똑똑해서 재정비도 하더라구요 문제는 시체폭발을 쓸지 말지 아니야 회복은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몰라 운에 맡겨 순간이동을 넣자 솔직히 순간이동 2레벨 스킨을 넣어야지 이거 너무 범용성이 좋아서 그럼 가부거미를 뺄까? 어차피 나는 화신이 있으니까 화신이 1레벨 스킬이고 가부거미가 2레벨 스킬인데 화신은 이제 화염 속성 입혀버리면은 이제 내 공격에도 내성이 아 근데 내가 3대 속성을 쓰니까 화신이 오히려 다른 속성 기술에 이제 같이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가야겠네 이게 맞네 이게 배후배네 지금 배후배 나왔다 슈퍼 그레이트 마법사다 진짜 어떻게 왜 이렇게 화나했어 혼자 야 벌써 10레벨이구나 아우 10레벨인데 아우 10레벨인데 요 땜장이가 도망가고 있어 보상받을 수 있는 잡으며? 보상받을 수 있는 잡으며? 어 그래? 3개가 갱심됐네 너 나랑 만나기로 하지 않았냐? 잠깐만 잠깐만 너 나한테 만나서 뭐 준다 그런거 아니었어? 아 얘가 아니었나? 아 내가 그 구해준 애였나? 사형 거기서? 마이스터 씨바 뜬 씨바 저기구나 씨바쓰기 집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어둡냐? 저기 길이 없네 여기? 아니 여기는 왜 여기까지 연결해 놓은거 길이 없으면은? 엿보기 구멍이야? 아 진짜 스킬 많다 이제 누가 상대여도 질거 같지 않아 진심이야 이거 마법사거리 올리는거 찍어야겠는데? 그 원소 신화력인가 그것보다? 한소를 어깨로 두들기는거는 당신은 주변을 돌아 봅니다 보안이 교수되어 있는동안 어깨가 탈골된거 같습니다 어깨도 아픈데? 집까지 엉망이다 구해줬으니까 감소표시나 해 내가 힐 해줄게 신의 가신이 깨어있는지 알아볼 차례야 진정한 각성을 준비해야돼 내가 힐 해줄게 진정한 각성을 준비해야돼 힐 해줄게 아 이제 힐 되있네 미친놈이 왜 엄살이야? 풀필면서 상태이상으로 걸려있는 살골된거? 나한테 맞추라고 말로만 한거지? 가면 알아서 맞춰지는거지? 에이 믿겠네 지하실로 가라고? 지하실 어디 어디 지하실? 바닥문이라고? 여기 지하실 너희 집이 좀 한칸 높은거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집을 어떻게 개처벌을 만들어놨냐 잠깐 바닥문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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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그림 내꺼 이 집 그냥 내 집이네 이정도면은 거의 지하실이 없는데? 밖에 있나? 진짜 지하면은 밖에 있어야지 잠깐만 자 아들냠 뭐야 너 딸냠이야? 너 지금 눈치없이 여기서 놀아달라고 온거였어? 살해당할라고 저거 뭐 이상한거 뭔거같은데? 하아 가져갈거 없니? 내가 바닷길을 못찾는건가? 네 집에 지하가 있는게 맞아? 그걸 왜 가져와 아 이거 자꾸 왜그래 너 바텨러올뻔했네 이씨 야 아 아 아 트흫 아까 그림 떼던데 나 모퉁이에 있는 그림을 뗀 다음에 너희집에 있는 그림이 두개가 있구나 그랬구나 여깄네 대충 아 대충 읽으니까 문제가 많아 침대가 1번을 입력합니다 간단하 여기서 날 강해질수 있는건 강력한 각성이 되는건가? 3대 속성을 전부 다루는 마옵사한테 아 근원이다 근원 리필집이네 여기 이 집 근원 잘하네 아 맞다다 이거 설정에서 바꿀수 있던거 같더라구요 설정 게임플레이 내려가면은 다 꺼져 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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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솔직히 쓸모도 없는거같아 이제 빠지고 이거는 이거는 인정이야 이건 인정이야 아 여기도 이거 뒤로가 와 기술 슬롯 너무 많다 이 게임의 존재는 모순기술 다 쓰겠는데 이러다가 야 깨미고 있네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 모두 신들로부터 창조됐어 말이 많아서 입을 틀어먹어가지고 날 보면 부드러워진다 신성자 없인 리블론이 죽게 돼 알아들었어 리툴은 아주 간단한 연기를 들이마시는건 아니고 음 천장에 재료가 있어 마이스터가 있어 마이스터가 깨끗하게 마이스터가 깨끗하게 시작하겠어 천장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라 가져갈거 없냐? 뭐 거지같은 동네야 야 이런데서 좋은걸 갖다놔야지 그래 이런거 하나 더 있네? 근원 저장고 근원의 구 맹독이 오래를 부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물버섯편은 나 읽었던거 같은데? 어이구 잠깐만 이거 장비에다가 붙이는거야? 룬이야? 오티오 룬이야? 해피에이 오라를 부여한대 맹독이 오라는 됐고 해피에이 오라를 부여한다 저걸 한번 써봐야되나? 상수치료도 필요가 없는데? 아 나 필요없는데 진짜 심형타가 더 좋은데 겁나 좋은거 같은데 필요가 없어 아 나 이거 안쓸거야 이제 한번 넣어봐 맹독이 오라면 맹독이 생겨서 내가 아 이거 한번 넣어버리는 느낌인데 뭔가 대지기술이래 아 개쓸모없어 야! 수출해 수출해 뭐 왜이래 수출 어 이렇게 쉽게 돼? 아 나는 잘못 넣으면 버리는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저 근원기술이구나 아 솔직히 근원기술도 그냥 이거 찔듬 맛없어도 그냥 장난 없는거 같은데 너무나 강함 알아서 알아서 화내지마 이거가 의식용 그릇에 검은뿌리 한 조각을 넣는다 알았어 의식용 그릇에 의식용 그릇에 검은뿌리가 어딨어 나 잠깐만 검은뿌리 갖고 있는거지 나 이 막자 사발 얘기하는거 아니잖아 주머니 아니잖아 검은뿌리 한 조각 넘는다 흑여석 창으로 피를 내어 뿌리 위에 뿌린다 그릇에 불을 내어 내용을 태운다 음 아 검은뿌리를 숲에서 찾아와야 돼? 의식용 막자 사발은 어딨는데 그러면 의식용 그릇은 따로 필요 없겠지 그냥 그릇에다 하면 되는거겠지? 그러면은 나는 사실상 흑여석 창이랑 흑여석 창은 뭐 어떻게 흑여석 창은 뭐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가져오자 북서쪽으로 가라네 일단 갔다올게 잠깐만 근데 흑여석 창은 뭐 흑여석 창은 뭐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가져오자 재료가 천장에 있다는데 여기 여기 있다는거야? 흑여석 창은 뭐 아 왜 이렇게 속이 안좋지 흑여석 요즘 몸상태가 너무 안좋은데 아유 큰일났네 이게 의식용 그릇인가? 그냥 불이잖아 아 여기 천장에 있나보다 아 아 x2 아 아 그래요? 그렇군요 모든 재료가 들어있는 찬장이 있군요 잠깐만요 이건가? 아 바로 옆에 있었네 저기 나...알았어 알았어 그만하네 재료들은 있고 막자사발에다가 그식이 흑여섯뿌리를 넣은 다음에 아 나 먼저 창으로 내 피를 짜놔야겠구나 사용 아싸 내 피가 묻어있고 조합에서 나 검은풀이가 안보이는데 묻히겠어 요즘 얘가 가동을 안해 이거 이거 전에 검은풀이 뭔지 하는거 아니야? 검은풀이 어딨어 아 이게 검은풀이야? 무슨 이때로 생겨서 나무쪽인줄 알았네 이걸 넣고 여기다가 이거를 넣고 나 까먹었어 그릇에 불을 내어 내용물을 태운다 그릇에 불을 내어 내용물을 태운다 그릇에 불을 지르라고? 미친놈이네 나와봐 빨리 불타라 에이씨 됐다 연기에서 어 이제 강력해지는 것인가 나 큰일났다 왜 요즘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 게임을 키면은 정신이 나가 어 어지럽고 피곤하고 식은땀나고 마치 맞선나간 기분이야 어어 두 두시간 이분 두시간 두시간만에 체력이 고갈됐어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오늘 요즘 기침도 계속 나고 말이야 뭐야 너 방어적이 나보다 낫구만 또 다른 나를 발견했다 또 다른 나를 발견했다 영원 영원의 시야를 배웠습니다 아 이제 이승에 있는 유령들을 볼 수가 이딴 거 필요 없는데 야 좋은 거 좀 줘 뭔가 아 고유기술이야 아 아 아마디야 죽는다고요 공우가 신들을 사냥하고 있어 어떻게 구하는데 넌 깨달아야돼 니가 충분히 강해지면 승천의 우물로 가서 넌 더 강해질 거야 아 내가 가는게 아니라 너희가 가면은 아따 어.. 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에게 회별한.. 없는 단어다 너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셌던 적이 없다 고개를 끄덕이다 마음에 들어 승천의 우물 어딨어? 어집 니가 마크로 찍어줄 거 아냐 날 가찬하는구나 아이야 우린 이제 하나다 니가 알아야 할 방법은 니가 준비되었을 때 가르치리라 현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 너에게 근원과 깊숙이 친화된 결속을 나눠달라고 해라 그래 현자들한테 가서 어어어 그렇구만 이 눈을 써서 현자들을 뭐.. 뭐 찾아라 뭐 이런 거죠 확인해 줄 거 없니? 돈이라도 좀 줄래? 마이스터가 너는 열심히 섭취하게 쳐다라 아직 살아요? 천국은 위로 천국은 위로 정국은 위로 아맞아 너는 뭐 봤어요? 너는 뭐 봤어? 너는 무엇을 알아? 그녀는 아시쌤 드디어 그 좋은 소스에 대해 알려주기 천국은 왕으로 왜 그런지 간단한 문제가 없을까? 혹은 천국을 가진 걸까 혹은 날을 흘러한 걸까 혹은 그녀를 찾아라 내 소설이 부순되어 가진 땅은 그래서 그걸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주의가 막내가 그리고 그의 소설의 마스터는 소설이 고통스러운 속도가 소설이 고통스러운 권력을 보게 되죠 많은은 그룹한, 악화력은 보통은 좋은 학생의 만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룹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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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받아야 하는다고?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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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냐? 너 괜찮냐? 어디서 찾는데? 아, 마리스타가 정보를 갖고 있어 저는 있었어 가능한가 빨리 돌아오겠네 좀 주면 안되냐? 로락이 형? 데리고 다니는 의미가 없어 마리스터들의 목록을 찾자 우리는 근원을 통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승이 필요하다 마리스터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강력한 근원사들의 이름이 잡힌 목록이 있다 그래? 충전하고 가야지 내놔 혹시 하나도 안되냐? 나 대화도 했는데 이것 좀 늘려주고 그래 가끔 늘려주는 게스트가 따로 있나보다 기술비용 2의 기억력 이야... 기술비용 기억력 두 개 먹을 정도면 확실히 더 세다는 거 아냐? 일반 마법은 하나만 먹나? 나 좀 가면 다 알게 되겠지 뭐 와 검은 황석 겁나 커 마지스터 막사로 갑니다 바로 옆집이야 궁금하니까 내려가보자 슬슬 올라가는 거 먼저 가자 다리가 나랑 친분이 있으니까 다리가 나랑 친분이 있으니까 내려가 불이 안아 오우 친분이ходит 침분이管 친분은 친분이 이거 미리 쓰고 내려보라는 거 아냐 아 잠깐 10분 짜리니까 일단은 대화를 해서 다른 거를 좀 해결을 하고 나중에 하죠 저걸 까먹겠스 일곱 신에게 축복을 마지스터들의 성전 다리야 아 넌 왜 이렇게 시까미해가지고 보이지가 않냐? 집을 하얀색으로 칠해놓던가 어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카비 니가 아니? 마을 근처에서 소문을 들었어 야 그러면 아예 밖에서 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서 쓰면은 모르겠지 뭐 은심되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너 봤니? 아 못 봤지? 너 뭐야 왜 나한테 와 아 아래층에 있어? 아래층 봐 그래다 어 설득하자 아 왜 지능 설득이 없냐 야 그냥 그렇게 봐준다고? 좌표 들어간 애들은 무슨 죄냐 그러면은 너무하네 이새끼 이거 유령 어딨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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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싶어도 나갈 수 있어 무슨 죄를 지었어 너는 어 야 깜찍이야 무슨 일 있었는데 넘겨버려 실수로 제 자신을 독국물에 중독시켜 제가 빈사 상태로 보이게 했죠 그럼 저를 칠 조사한테 데려가겠지 하고 살출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병신이네 야 야 설마 너랑 대화하는게 그건 아니지 뭐 있지 더 똑똑한 애 있지? 저런 바보말고 똑똑한 영혼 나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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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야 쟤야 그게 다야 너 나가려고 약먹었다가 자살한게 다야? 이름은 왜 이렇게 멋있어 데브릭 그릭비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피스 같은 그 이름 뭐야 너 왜그래 두능 설득 마치 이 세상에 마치 이 세상에 마치 이 세상에 난 끝이야 이거 가져가도 된다는 거니? 올라가 천천히 난 손 씻고 올게 다가 갔냐? 어? 어? 그냥 다 내꺼네? 치료 광고 야! 오픈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놈 뭐야 아 삽이 있었어 삽 처음 써보는데 삽이 있었다는 게 더 놀랐어 뭐야 아 잠깐만 나 위에 다 안 뒤졌어 미친놈아 난 아이템을 줍는 건 줄 알았지 무슨 떨어뜨려 버리냐 나를 자신의 의지로 그것도 이제 웹도 꽤 넓은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순간이동지자입니다 아 투기장이야?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구만 여기 투기장은 훨씬 크네요 저런 데 싸우나 보다 미친놈아 어? 좋은 거 가지고 있나? 나 기절 면역이 너무 좋아 솔직히 이 목걸이는 진짜 뺄 마음이 전혀 안 든다 지팡이도 너무 좋다 지팡이도 너무 좋다 건강 나 기쁨의 요새 투기장 챔피언이야 너의 의미가 바로 당신을 만나야 할 수 있는 당신을 만나게 하고 싶으니 한번 싸우자 당신을 만나게 하고 싶으니 당신을 만나게 하고 싶으니 당신을 만나게 하고 싶으니 당신을 만나게 하고 싶으니 무르가가 누군데 너냐? 코나리야? 챔피언은 무르가인데 왜 니가 뽑네 니치놈이야? 챔피언 나와 숨도 못쉬고 맞을 시간이야 여기 싹 다 모여있구만 쓰레기들 타락한 자 도토리야 도토리야? 아 도로티야 어어 야 잠깐만 아 여기 비싸다 갖고싶은데 반지 성능이 점점 어섬해지는데 어떤걸 줄거죠? 아름다운 내가 당신을 생각해야지 이것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당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확자로 똑똑한 정함을 해주고 소원을 들으...보래 힘을 상징합니다 황글빛 상자가 보입니다 이 펜이 지식을... 어어 지식을 짠... 어어 기세가 보인다 나는 지식으로 할래 뭔지 몰라도 키스를 하면은 지식을 준다고? 뭐 뭐가 변한게 있니? 뭐가 변한게 있는거야 뭐야? 뭔데 아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얘 아 저기 나가고 있다 나가고 있다 도도리아 녀석 딱 돼 도도리아 시즌 가면을 쓰라고? 잠깐만요 아 귀찮은 녀석 나 가면 있거든? 아니아니아니 가면이 있는데 나는 가면이? 얼굴 바꾸는 가면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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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놨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이번에 엘프로 변신 해준게 특별히 엘프의 형태 엘프가 할아버지 같은데 엘프가 할아버지 같은데 엘프가 할아버지 같은데 어형 엘프의 형태 거미일 뿐입니다 두려움을 참고 받아들입니다 지식은 네것입니다 거미의 입맞춤 어? 재능이 생겼대 건강이 떨어지는 대신 아 야 내 방패야 잠깐만 야 건강이 떨어지면은 나 방패 못 끼잖아 미친놈인가? 금 약해졌어 대신 지능이 올라갔다 데미지가 올라갔다는 거죠? 데미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아니군요 이 정도 올라갔네 이거는 한 6 15% 올라간 거네 했어 건강 떨어져서 뭐 체력 얼만데 얼마 떨어지도 않았네 사실 레벨업하고 스펙을 잘 안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안 떨어졌겠지 별로 몰라 건강보단 지능이지 내가 말아야 돼 너희 보스가 누군지? 왜 이렇게 다 땅 딸만 해 어 나 방패 못 끼고 다른 거 지팡이 같은 게 해야겠다 지능 올려주는 거 애초에 난 그냥 능력치만 올려주면 되네 챔피언은 누구였더라? 챔피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술집 같은 건가봐 피자도 있어 뛰자 돈을 주면은 각성에 대한 혼합물을 준다 각성이 상행되는데 뭔 소리야 이게? 여기다 놓고 마셔야되나 보다 이렇게? 아 이런 뜻이야? 아 그렇구나 여기도 길이 있는데 뭔가 좀 징그러운 길이 있네요 야 누군지 몰라서 한 번 붙자 하얀색 붕대가 보인다 널 보낸 놈 누구냐 뭔 일이야 기도자의 존재감 하아 도서히 뭔 일 있었냐 하아 도서히 뭔 일 있었냐 하아 도서히 뭔 일 있었냐 그녀의 희망 근사한 단검 기교가 올라갑니다 근사한 단검 나 그냥 너무 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도와주겠다 나를 도와주겠다 나를 도와줄테니깐 나를 도와주겠다 은 도와줄테니깐 뭐 좀 해봐 야 이 말라가 그 논이야 난 주차와서 당검 찔렀 고는 롤, 마늘, 마늘, 없지 못하는거 quale 내가 뭐같은 것 같아 그 왕들은 너를 위해ش이거 같아 그 형은 몇놈이 여관근차에도 모르스에서 나를 서로 있는 것 같다 제가 몇놈이 여관근차에 있는 모르스에서 모아 놨어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 사실은 그들은 너를 사도로 스페어 알아보겟네 알아보겟네 어! 당검 받았어 당국 못 끼니까 당검 주네? 기호가 하나 올라갑니다 아 아 저런 간다 여기 길이 있다고? 아 두루다네 두루다네를 재배하고 있었구나 비싸게 팔리는거 아냐 하아 나 전투좀 하고싶은데 나한테 누구랑 누구랑 대화하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나네 전투좀 하자 무루가가 구석에 있다는데 무루가가 어딨어? 아 여기 길이 있네 그리샤네에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네가 무루가구나 야 딱대 방패 하나 빼고 싸워도 이겨 흠 흠 두어프웬이 우리 공허 어 공허에게 욕설을 내뱉고 있다 흠 나는 과학자다 이건 도움이 안된다 난 챔피언이 되고싶어 한번 싸우자 야 씨 어떻게 설득해 건강 건강 챔피언 나 건강 8인데 어 쟤네 한번 뜨자 눈을 가린 채 싸우자고? 미친놈인가 되게 안 사라진다 30미터 남았어 너한테 뭐 얘기하면 되냐? 나 승인했는데 뭐지? 아리내에는 좋은 공허가 좋은 공허가 좋은 공허가 멀어 멀어 흠 흠 나 눈 가리고 싸울게 나 혼자 싸울 거야 흠 명중률 자 뭐야 다섯 마리랑 싸우면 되나? 이기네 이거 명중률 35% 감소는 너무 역겹다 근데 거미군 나와봐 아 사거리 엄청 주나봐 와 너무하네 이거는 야 이거 법산데 나는 이거 어떻게 이겨? 야 사거리 이러면은 아 이건 아니지? 잠깐만 아 이건 아니지? 너무하네 진짜 야 말이 되는 짓을 해야지 내가 전사도 아니고 나 방패도 없는데 지금 눈 가리긴 안 할래 나 무르가랑 대화하기 전인가 혹시? 뭐지? 어 잠깐만 왜 안 되나? 어 뭐야 왜 안 싸워 아 얘한테 가는 건가? 어? 눈 가리기 안 하고 싸운다 으음 안 하는게 똑똑한거야 올라가 여기도 이게 있네 막아야지걸로 다섯명 덤벼봐 전략적 후퇴 아 사거리 나오네 와 야 뭐야 방패 없으니까 너무 약해 방어력 반이야 야 이거 셋 잘하면 셋 다 때릴 수 있겠다 고통의 족쇄 자개 자해라도 하게? 방패 올리기 방패 올리기 하아 잠깐만 일단은 염구 와우 번개 번개 가자 번개 고지대라서 20%만큼 피해증 에이 잠깐만 야 이렇게 싸 그냥 어 쟤 아래에 있는 안 맞았어 어 잠깐만 자 이건 아닌 것 같애 너가 연소로 죽을 그거를 뭐 와 그게 다? 한데도 안 맞으면 돼 법사기술 저기요? 참 적을 눈가리고 싸우라는 어 솔직히 킥만하다 솔직히 킥만하다 문제는 고지대를 먹는 타이밍이네 일단 여기 먹고 이거를 소환해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남겨 남겨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남겨 헌데도도 한명 없고 뭐한거야? 아 화염저항물약 얘네 노려야지 고독한 늑대입니다 자 아 허어 잠깐만 가면 하나 달잖아 고민되게 만드네 이거 밑은 안 싸지고 그렇지 하나 보냈고 쟤를 죽여야될 것 같은데 지금 회복이 있으니까 어그로를 잘 끌어봐 거기서 분산만 시켜줘 이동거리만 믿는다 난 믿고 있어 데미지 세다 그렇지 전력적 아 고지대 얘가 올라올 것 같은데 이번에 얘는 마방이 없네 레이저랑 초신성 쓰면 어떻게 비벼질 것 같은데 쟤는 헤엥 언제 올라왔어 아 겁나 겁나 치사해 아 겁나 치사해 거미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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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노리면 돼 오지마 아 족쇄 극혐 아 새턴이잖아 저거 올라오지 마라 하아 아 꺼져 혼자 있고 싶어 아 이거 황철의 이동술이 필요하네 진짜 너 꺼져 저기로 가 오지마 거미 좀 봐 헤엥 뒤져 뒤져 나 어떡해 아이 웃기지마 저게 안 닿는다고? 일단 채웠고 일단 채웠고 뼈봉패 채우고 넘겨 그렇지 그렇지 킥만 해 아 뭐 세번을 쏴 얘 봐잖아 굳힌 새끼 아냐 얘 때려줘 가부거미 좋아 가부거미가 딜만 맞아주면 돼 어 잘 맞았다 야 계속 걸어오는 부분이고 그렇지 별 필요는 없지만 좋아 도만때려 도만때려 잠깐만 X됐는데? 졌는데? 얘가 범위가 안 닿는게 너무 오반데 도망가자 아 도망도 못가네 아 아 내가 두 대를 때려서 감전을 걸어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아 근데 얼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헤엥 범위 이거 이렇게 넓어? 와우 오한 나 오한의 이 메커니즘을 모르겠어 오한 상태에서 얼음물을 맞추면은 얼어버리는 건가? 광 있어 일단 내려간다 실명돼서 못때리지롱 사거리 안 돼서 못때리지롱 일로 가면은 좋아 이러면 와야지 여기서 풀렸다 고통의 고통의 그거 사실 그 시기에 풀리냐? 실명이다 일단 얘는 죽었고 내가 이걸 써야되는데 어디서 써야되는지 그게 문제네? 올라가 쓰고 싶은데 내가 여기 쓰면은 여기 붙으면은 얘 못 쏘지 않을까? 바로 밑에 있는데? 쏠 수 있나? 그냥 써서 쓰면 되나? 일단 얘부터 죽여 와 한 방 일단은 일단 얘를 때려도 되겠다? 어 얘를 때려 어차피 얘한테 설마 한 큐에 죽진 않을 거 아냐? 300인데 그렇지 얼마 달았어 이거 밖에 안 달았어? 잠깐만 왜 이거 밖에 안 다셨죠? 고객님? 어 얘 얘 그냥 걸어온다고? 불화살 어 잠깐만 거기서 닿는다고? 아 얘 흡할라고 동료 때린 거구나 음 못 때리지 불화살까지 쓰고 아 불 때문에 돌아간다 이러면 너무 이득이고 행동력 너무 이득이고 마치 플레이어가 잘못 누른 것 마냥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좋지 그러면? 일로 오고 고통 풀렸고 갈등된다 세울지 죽일지 솔직히 죽이는 건 쉽네 이거 쓰고 방금 벌을 방패를 세우느냐? 가부 거미를 살리느냐 와 여기 소환이 된다고? 개사기 이거 살았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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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거 아니야 얘한테 맞으면은? 거미한테? 거미 세다 진짜 세다 아 아인주 울고온이 뭐였죠?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너무 강하고 유녀만자 공중사격 딱 거미 수준이네 쟤는 자 어디 올라가 볼까? 아 파밍하고 올라가면 되나? 이거 다 죽이면 끝나지 않았나 바로? 아 얘네는 파밍템이 안되지 여는 이리로 와봐 올라와야겠다 올라와야겠다 이겼다 이미 이겼다 이거 자 아 왜 못 쏴 못 쏠 수가 없잖아 위치상 자아 존내게 먹네 이씨 번개 번개 와 이게 이렇게 든다고? 번개 어어 준수네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순간이동을 떨어뜨린 다음에 시체 폭발시키면 된다 이게 안 닿아? 야 말이 안 되잖아 아 이렇게든 그냥 내려가 이리온 어이고 잘가 친구의 시체와 같이 가버려 뻥 웃지 않다 웃지 않다 당시를 평가합니다 내 시험에 탈락이야 니 피로 된 내 승리는 영원히 여부서 없겠구만 웃기지마 야 눈 가리고 어떻게 이겨 저거를 아 소환사도 아니고 진짜 똥구멍 같은 녀석 근데 이길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가부검이랑 토템 소환 계속하면 이길 것 같아 토템 소환은 적중료일 거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세이브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됐어 경험치 먹었으니까 여기는 뭐 어떻게 끝난 건가 내가 이곳에 챔피언이네 흠 음 초기장 챔피언이 누군데 야 근원력도 안 쓰고 잡았는데 너무하네 솔직히 근원 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너 너무 나대서 안 돼 죽어 너 너무 나대서 안 돼 죽어 이거 세잖아 이거 몇이야 너 시비 와 겁나 센데 오 나보다 세잖아 내 예상을 깨고 돌진하는 기술이 몇 개나 있으려나 도적한테 나야? 아 왜 나야? 아 진짜 방패가 없으니까 너무 약해 아까 체력을 뺏어간 게 너무 신의 한수였어 저세기 저거 일부러 뺏은 거야 내 생각에는 이 레벨 차이는 크구만 내가 먼저 선도 돌아올 것 같지 않고 저 정도면 오한을 한번 해볼까? 오한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순간이동으로 멀리 날려버린다던가 물기술 데미지가 의외로 세다 오한 상태 라사이 얘가 쟤모 구하osing 지면을 만들어서 자녀석이 순간이동을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지면이 어니까 순간이동을 안하네 얘가 그런 그런 거로 땅을 완전히 이걸 해버리자 압류를 해버리자 여기까지 압류하고 뭐야 그렇지 어디 해봐 와봐 가속? 아 이름 너무 좀 덜 잡았나? 아 감전 감전된 건 좋아 넌 근데 할게 너무 없다 야 거미야 와 와 이거 안 되겠는데? 감전되면은 좀 어떤 편을 든지 모르겠어 감전되면은 못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못 움직였었는데 기절을 시켜야 되는데 기절을 다시 돌려봐 다시 돌려봐 기절을 하아 기절을 시켜 흠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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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간이동으로 날려버려? 이거 회복은 쪽도 못 쓰고 이 정도면 이거를 해도 체력이 너무 못 미치는데? 아니면 그거랄까 이거? 죽는건 매한가지니까 이렇게 하자 아 근데 너무 한큐에 죽는건 너무 부담된다 어디로 돌아올거야? 왼쪽이야 앞이야 정신지배라고? 가속 좀 오반데? 또 가 정신지배 오반데? 와 들어갔다 여기서 내가 한큐가 나.. 아 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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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그게 아 연기가 있으니까 아 불도 있고 아니겠지? 너 왜 이렇게 세게 때리니? 너 때문에 죽겠다 야 어 야! 아 이런 가부거미가 의미가 없지 오히려 손해인데 내가 물리댐지 넣는것도 아니고 야 정신지배 들고 들어가버리네? 언데든데 언데든은 정신지배 봐줘야지 나 얼음으로 해서 빼는게 맞는것 같아 순간이동까지 해서 상태이상을 어떤 어떤 시점에서 걷느냐가 좀 중요한거 같은데 일로와봐 아 야야야 잠깐만 고민을 너무 오래했어 아야야야 잠깐만 아야야야 잠깐만 아 물도 되냐? 어우 넘어졌어 미친놈 하하하하 넘어지면은 뒤져야죠 불이 데미지가 좀 쎄지 도망을 갈지 그냥 서있을진데 도망가자 헤엑 일어나는걸로 한턴을 쓴다고? 잠깐만 야 그거 맞아? 이겼네? 못죽이지? 빙결인데 그냥 죽였는데 내가? 감전 오한 뭐할거야 가속 못죽이지 원퀴 안나오지 와야되 걸어서 와야되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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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와야되지 계속 와야되지 잘가 잘왔어 Get in 찰싹 만경염치 게이덕 어오오오 에런에게 말하면 돼 어어 얘 죽였으니까 챔피얀 될수있는거야 난 얘네가 다 덤빌까봐 좀 불안했는데 그런거 없네 세이브 해야지 만개검씨나 먹었어 너무 좋고 공을 전져서 어우 진짜? 재밌겠다 잠깐만 잠깐만 나 세팅 좀 보고 이 세팅이면 이기겠지 능지 당신은 혼자 싸우고 싶습니다 저기요 어떻게 좀 심한데요? 그래도 한 퀸은 한큐는 안 나온다 때릴 만큼 때리고 밖에 던져버리는게 배우기를 보는데 아니면은 너 순간이동 몇 턴 몇 번에 한 번에 올라가 일단은 일단은 나만의 진영을 만들어 어차피 너 순간이동 턴마다 하는거 아니면 여기 못 올라오잖아 사다리 잡고 올라올거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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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는 이겼어 못 올라오면 이겨 아 원거리니? 아 잠깐만 또 에바야 저주 걸면 어떻게 된대? 아 치료하면은 어차피 이거 다음 턴에 얘 순간이동 못하면은 그냥 내가 이기는거 아냐? 근데 나 마방 너 390이지 나 270 칼 맞을까? 방패 울리기도 안되고 이거 좀 심각한데? 상태 이상을 걸 수가 있을까?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얼음 기술 굉장히 세다 나 죽겠는데 이러다? 못 올라오지? 네? 잠깐만요 어 뭐 저렇게 턴수가 짧아? 어이씨 이러면은 가부거미를 소환해서 어그를 줘야겠다 이거 외에는 적이 없는거 같은데 내가 선공을 때리면 몰라도 아 데미지가 너무 세다 아 데미지가 너무 세다 아 진짜 저거 너무 사기야 야 맵 전체를 업으로 깨나이씨 그렇지 그렇지 너 지금 물공을 때릴거잖아 아 족쇠 놔둬서 걸어야겠다 이거 아 마법 데미지 안 넣겠지? 그거렇게 생각을 하고 390까지 까야되는건지 얘가 어차피 그 미끄러짐이 있으니까 내가 도망을 가도 소용이 없고 그럼 이렇게 같이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자 올라가서 나한테는 휴가이동 안하는거 아니야 이리로 와 그냥 아싸리 그냥 어 여기서 넘겨 싸우고 이건 내가 아파도 어쩔 수가 없다 까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어 이렇게 빼면 너무 좋지 잠깐만 그건 아니지 야 아 거기서 날 맞춘다고 고지대인데 아니 나는 그 끝에 있었는데 맵 저 필요한거 필요한거 챙겼어 좋아 문제는 회복인데 회복을 사령술로 해야겠지 이게 맞지 그러면 이거는 순간이동 쓸거고 불도 쓸건데 전기를 안쓸까 가보검 필요하고 외투 필요없고 레이저 염구 채찍 초신성 안써 감염이랑 족쇄 생사의 경계 생사의 경계 이거 빠지고 생사의 경계 이거 그거 손 딱형 딱형 아 1레벨 스킬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 굳이 굳이 가도 회복 어차피 안할거 같고 물리 100피해 줄 필요가 있나 이걸 해서 완전 타이트하게 해서 족쇄로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2m 갈거 아니면은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근접을 때려야되는데 여기가자 생사의 경계하고 극딜러 야 어디갔어 내 생각에 흡하면서 때리면은 700 금방 간다 순간이동 안시키고 흡하면서 때려도 아이 그건 아닌가 생사의 경계가 몇 턴 유지지 아 마법은 자동으로 해갈걸 일단은 300을 까고 와 이거를 걸어야되는데 그러면은 가 100 데미지 덩치가 커서 데미지가 더 들어가나? 응 난 족쇄 걸텐데 그렇지 그러면은 나도 고통의 족쇄를 걸고 감염은 3콜 안되지 얼음 데미지를 꽂아야된다는건데 영부가 낫겠다 그러면은 안되네 도들으면서 얘만 맞춰야되는데 아 이것도 안돼? 행사 용기를 일단 써 그러면은 넘겨 아 빗나가지 말고 아이고 아 미친놈 킥만한데? 아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마법딜을 넣어야겠다 이기려면은 나 두톤 무적이야 아 화염들 피할라고? 잠깐만 나는 지금 잠깐만잠깐만 아 저항이네 아 죽었네 이겼네 잘가 아 안죽어 나는 겁나 약하고요 그럼 저 5천밖에 안주네? 도전과제 달성 드워프는 기뻐하며 아래 방향을 아래 위로 방방 뛰고 있습니다 이내 행위를 멈추고 복을 가다듬은 뒤 당신에게 절을 합니다 흠흠 하아 자네의 훌륭한 위협을 알아봤구만 너무 기뻐 자네의 업적은 단순하게 찬양할 수만은 없지 이 열쇠를 받게 챔피언은 제대로 어 금은 보아 6900 우와 아아 나 겸수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밖에 안찼어? 영원의 신발 야 해피율 좋다 대기저항도 있고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이걸로 가자 건강이 너무 낮아서 못 낀다 왕패를 저것도 필요가 없네 아 근데 기절 면역 있는게 너무 좋다 아 이거 애매한 애다 주도권 회피율 차라리 회피율을 갈까? 방패를 아예 못 낀다고 치면은 주도권을 갈지 회피율을 갈지 이게 문제네 이거 좀 크네 어 생명력 흡수가 있네 아 근데 생명력 흡수라는게 어떤 식으로 붙는거야? 아 이해가 안되네 아 이해가 안되네 세피율이랑 생명력을 보고 이걸 가자 방패는 이제 됐어 미련없어 와 600원밖에 아네 저게? 어디에 가자 지팡이 어딨냐 생명력 올라갔고 야 방어력이 너무 낮다 근데 68이야 68 흠흠흠흠 금은보화 뭐 어쩌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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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쟤 그냥 밖에서 때리면 화낼줄 알았는데 그 반대로 사람들 너무 기뻐하고 아 생사경기 진짜 좋다 생사경기 넣어놓을까? 이게 오히려 쓸모가 없네 이게 오히려 쓸모가 없네 아 잘 쓰면 좋은데 내 생각에 이거는 잘 못쓰겠어 잘 써서 안좋은게 어디 있겠냐 아 애매하다네 스킬 와 이렇게 보니까 또 약해 초신성 들어가 이게 맞는거 같네 아 생사의 경계 어 애매해 이것이 보물건가 보물건 맞냐? 디자인이 왜이래 네? 이 새끼 다 죽일라고 보낸거 아니겠지? 새로운 챔피언 없어져야돼 이 새끼 다 죽일라고 이 새끼 다 죽일라고 아니 이게 미쳤나 진짜 야! 찰싹! 문 따위로 날 막을라 그래 건방지게 와 이건 안통하네 야 활용 미쳤어 가자 금화더미 기름 음 근데 나 열쇠를 갖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올라갈 수 있고 아 올라가서 저걸 당기는거구나 이 해골은 누구꺼에요? 레벨 겁나 높은데 해적 2000인데 해골이? 아아 아아 어때 된건가? 사라져 어디서 거슬리게 이씨 아 맞다 나 근데 합체기술 같은거 배울 수 있지 않나 이제? 아 내가 다 팔았지? 아 맞다 나 이제 배울 수 있구나 혼합기술 같은거 시폭 같은거 금화더미 와 이게 다 내꺼네 힘들게 풀어놨더니 이씨 대기술이랑 조합하고 아 대기, 대기술조합 그리고 이제 물의 현자, 물기술조합 만들어 놔야겠다 이거 빠져 저거는 너무 실용성 없었는데 선악기에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 2레벨책 두개를 합치면 더 센게 나온다던가 뭐 그런게 있나? 식별한걸 열겁니다 식별한걸 열겁니다 대기저하 식별 되지 않는 양손검 기름방울 소환 뭐가 좀 애매한데 이게 다야? 아 저기 저기 저 열쇠는 그냥 그냥 열쇠 아니 저기 잠깐만 아 이상하게 생긴 자물쇠 찾자 따로 찾아야돼? 뭐 어딨는데 뭐 어딨는데 나가보면 알겠지 뭐 일단 열쇠 얻었구요 이거 뭐 어떻게 쓰는거야 어디보자 어디보자 혼합기술이나 배워야겠구만 2레벨 스킬을 그러면은 두건을 다시 한번 합쳐보자 인프레스 사령술이랑 합치면 되겠지 사령.. 사령술 아 사령술 물을 합쳐서 피내림이었지 사령술 불을 합쳐 10억이었고 사령술하고 대기만 합치면 되네 대기기술 어책 남은거 없냐? 뭐 있을리가 있나 대기술 3 와.. 이거는 왜이렇게 왜 안배운거야? 아.. 배울만한 기술이 아니구나 네? 아.. 뭐 미친놈들 아냐 진짜 내가 챔피언인데 경험치 몇을 올려야되길래 이렇게 안되냐 레벨업이 13만 경험치야? 아 챔피언 13명 잡아야돼? 근데 열쇠 먹었는데 어디서 쓰는거지? 생긴거랑 다르게 굉장히 신화적인 성격이네 나중에 한번 더 싸우고 싶은데 누가 한번 데려와봐 일단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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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의 구에 대해 읽었.. 읽었나? 어.. 나 그 반지 왜 안뜨냐? 순간이동 있는 반지 팔아야되는데 이렇게 됐다.. 1매가 안 돼 이거 얘네도 안 되고 다 한번 팔았던 것 같은데 다른 애한테 팔아야 되나? 아 리자드맨 책이다 아 이런 거 버려 왜 갖고 있는 거야 버려 이것도 챔피언이 가신다 난 챔피언인데 저기 이상한 일족들도 있고 뭐냐 쟤는 정체가 나 챔피언인 것 치고는 너무 드포잡인데 나가자 너무 개드포인데 나 떠나겠네 여기를 뭘 발견했어 뭐야 통틀력이 왜 이렇게 좋아 떨어지는 거 아냐? 뭐 먹었죠 방금 먹은 것 같은데 3천 경험치 2백원 유령이 근처에 있다고? 설마 살인사건 오마주에서 또 여기다가 뭐 넣어놓은 거 아니지? 살인사건 어 잠깐만 뭐야 바로 옆에 있네 뭐 누가 널 공격한 거야 뭐 누가 널 공격한 거야 사나진 마 사나진 마 어어 야 뭐야 너냐? 여기 주방이야? 여기 주방 아니잖아 주방 여기잖아 쟨가 봐 열어 딱 돼 너 뒤졌어 죽인 다음에 시체를 뒤져보면은 범 단성 나오지 않을까? 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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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그 저 좀 알아서 발견했어 상 음 엘프로 변신하면 외모만 변하지 않을까요? 죽은 마지스터들한테 빼앗은 반지 야! 왜 그런 짓을 했어 걔넨 다 해충이야 다 죽여야 돼 그럼 뒤지겠구만 내 경험치가 되도록 방어력이 55구만요 어떻게 회분을 해야될까 일단 감염써 그리고 거비를 때려야겠다 이거 너무 효율이 좋다 이것도 의외로 그리고 한 캐 하나를 한 칸 안겨두고 아프게 때려주고요 너무 아프지 진짜 감염 능력을 모르겠어 어 데미지 너무 낮고 챔피언보다 훨씬 약해 당연한 거겠지만 에이 그딴 깜찍한 기술이 통할 왜 쟤한테 침묵을 걸어 다시 다시 숨어 다시 숨어 왜 이렇게 많냐 행동력이 왜 또 실수까지 있어 뭐야? 묻힌 놈인데 투명하라 해서 내가 상들 못 찾아서 안 쓴 건가? 음식 자국으로 얼룩진 제주퍼 방금 뭐라고 한 거 같은데 요리를 해먹은 거야? 카니발 렉터야? 야 렉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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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내 손에! 해졌음 내 렉터야? 너의 말은 다시 보내줘 내 손에! 렉터야? 렉터야? 거기가 니 집이니? 아 집에 갖다 주라고? 아 유품을 집에 갖다 주라고? 아 나 뭔가 더 있는 줄 알았지 가르반이다 뭐야 얘네 간다 어디 사라지야를 찾았으니까 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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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니? 이쪽이었니? 아 대기 수리는 하나 하자 대기 수리랑 합치면 뭐 근데 레벨업을 한건가 지금 레벨 몇이지 지금? 10인가? 9, 9인가? 아 다 10이네 10이네 아 정신 못차려 정신 나갔어 미친놈이야 그런 말이야 그런 말이야 전기랑 이걸 합쳐야되네 싼거 없냐? 이게 좀 싸네 죽음에 갈망하면 데미지 상승하는거 아냐 저거 한번 써볼까 이거랑 전기 항상 이동스러웠어 받아가야겠지 너무 좋은데 2레벨 스킬 2레벨 스킬인데 싼거 이게 좀 싸다 아 돈 그 많은거 다 그냥 날려먹네 아이씨 저거는 유품이니까 건들지 말고 열심히 모은거 이렇게 이렇게 6,000원은 쓴거 같네 전체로 보면은 이거는 배우고 둘 다 쓸 수 있는 기술인데 둘 다 쓸 수 있는 기술이고 심벨 좋은 기술인데 나 이거는 생살경기 쓰고 쓰면 되고 이거는 그냥 좋고 회피도 늘어나니까 둘 다 너무 좋은 기술인데 그래도 합쳐 어어어 아 근데 1일 필요하네 2레벨짜리로 합쳐도 대상에게 80에서 81에서 88에 피해를 주고 질식 및 침묵 상태로 만듭니다 2미터 거리네요 질식 및 침묵인데 침묵은 뭐 못쓰는거고 질식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근원 기술이 강력으로 질식이었으니까 2턴 동안 질식이면 좋은건가 뭐 침묵은 좋으니까 마법방으로 저항되며 대상의 침묵은 대상의 침묵은 무턴이다 합체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거 1만 찍어도 되게 세겠다 그러면은 뭐 이게 좋다면은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10폭 빼고 이거 순간이동 빼 그리고 황천이동수를 넣고 이것도 1밖에 안먹네 이게 2지 감전보단 최소한 좋다는거 아냐 이거 1기술이니까 뭐 너무 엄청나게 뭐 좋은 스킬이 합체되고 이런 느낌은 없다 뭔가 아 배우지도 않고 찾고 있었어 병신 질식을 내가 좀 보고 아니 상태이상을 좀 보고 싶은데 어디 나와있는거야 상태이상이 찾아볼까 디.. 디비니티 상태이상 아 튜토리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조사하기 누르면 된다고? 튜토리얼 어떻게 보지? 아 그냥 여기 써있겠지 괜찮으면 찾으면 더 나오겠지 뭐 상태이상 아 상태이상 모르겠다 안나오네? 나무 위키도 없네? 조사하기를 누르면 볼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상태이상을 걸고 조사를 하자 흠흠흠 자 황천의 이동수를 보고 좋아 자 아흠 아 아아 마법방어를 파괴하는거야? 이건 마법을 못쓰고 마법을 못쓰는거 알겠고 마법방어를 몇톤 파괴하는거면 그렇게 좋은느낌은 없는데 감염도 걸어봐 감.. 걸어.. 걸어도 안죽지? 좋아 감염하면 뭐야 아 공격력이랑 건강이야? 아 이런거였구나 아 이걸 거의 게임을 20시간을 하고 이제야 알았네 그렇구나 고맙다 감염이 공격력 감소였군요 전사한테 되게 좋은거네 근데 전사한테 감염을 어떻게 걸어? 걔는 물방이 높은데 참 아 걔는 물리방어력이 높은앤데 감염을 어떻게 걸지? 물방을 깨야 걸리는거 아냐 나는 감염 걸려도 상관이 없네? 건강도 낮아 공격력은 뭐 필요가 없잖아 공격력이 떨어지면 떨어져도 뭐 사령수는 그대로겠지 어차피 흰기방도 아니고 지능기반이니까 물리피해일 뿐이고 나는 상관이 없네 건강이 안좋아도? 질식이 질식이 질식도 조금 괜찮네 나 마방이 높으니까 저기요 저기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 누구였어 카보에게 알려주자 가.. 카보구나 카보가 간거였구나 다리 옆에 있던 애죠 친구들과 함께 있던 애죠 절대 잊지마 올라와 여관을 안가니까 피라미드 쓸 일이 없다 피라미드 갖고 다니는게 의미가 없네 가보야 형 왔다 그 게임이 멈췄거든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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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다리고 있어? 말해! 나는 내가 죽인 요리사가 범인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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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흠 음 고마워 하네 오 오 이딴거 줄거면 주질 말아 tiempo 킹 한 ne 이거 하 나 힘이 10이라는 게 너무 열받아 손길 아 주도권 좋지 근데 솔직히 주도권 가져가야지 도둑질은 필요 없고 화염 저항이 너무 좋은데 아 그냥 비싼 걸로 받을까 비싼 거 줘 판매 팔아먹게 아 보상 별론데 좀 8만인가 7만만 더 먹으면 된다 이제 뭐 나도 뭐 시킬 거 없니? 그러면은 이 사실 메인을 깨야 되나?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있는데 캐스트가 맡겨지고 있어 그냥 그냥 길 가다가 유령 있다 그래서 유령을 봤는데 유령이 살인사건의 피해자였고 살인사건을 해결해 버렸어 오늘 운이 좋은데 하아 이거 그냥 내가 깨겠단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해야겠다 버려진 집이 어딨어? 버려진 집이 어딨어? 여기 아니면 여긴가? 여기가, 여기가 아냐? 드리그거? 아 여기 맞다. 이.. 이 땅 전체가 그거지? 우드지? 그럼 여기서 버려진 집을 찾으라고? 미친 게임이네. 어떻게 찾으려고 내가? 여기 얼마나 넓은데? 안 가본 건물이나 가보자. 아 이게 버려진 집 아니야? 버려진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하신데? 뭐야 이거? 이게 이미지가 많아 저기야. 아 이게 버려진 집인가 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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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오래, 오래 버려주셨다 근데. 뭐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 알려줬어. 여기 있는 사람을 봤어? 호빛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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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장이 살인범이야. 그래도 아마 당신이òn 약간 alguna cosa. 하신 밖에 무엇이냐? 흐뭇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우리가 누구전.. 아.. 아.. 아까 때려는 땜장애 얘기가 나오는 애들이 이거였구나, 공을 운지 모르겠네. 네가most도 이끄런히. 햄장이 사지라고? 아 독이 든 생선살이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네? 뭐야 너희들? 이 성범일이 도착하니 그 성범일을 가진 거 불충분이야 아 이거 뭐냐? 너 그렇게 상남주심 열면 어떡해 놀랐잖아 이게 버려진 집인 것 같은데? 잠깐만 뭐 뭐로도 쓴 거야? 뭐야 뭔 소리인지 모르고 내가 얘기하고도 아니겠지? 떴겠지 그러면은 뭐 이 집이 있다는 거겠지 뭐 어떻게 들어가 글로? 아 여기 길이 있네 아 너무 익숙하지 않아 독을 걸리면 체력이 찬다는 이 메커니즘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거부감이 너무 심해 이 게임 미친듯이 하다가 다른 게임하면은 독밭에 들어가서는 자살할 것 같아요 왠지 뭐 독이네 개꼬라고 가서 걔 죽을 것 같아 그stem 흠 부네스열 consequ 보컬 더 템 다음에 를 드로프들의 부흥 로아르와 접촉했다. 우리가... 아... 로아르가 지하에 있던 애들이구나? 아... 로아르가 자꾸 기억이 안 나가지고 했는데 아... 아... 이런 거구나... 아... 그 입구에서 말한 그... 얘가 말한 게 로아르였구나? 아... 나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모르두스 나쁜 놈이야 아 그리고 내 스승님이 된대 와 이거를 지금 깨달았어 나 난 다 다른 놈인 줄 알아 나는... 로아르는 그냥 미스에 사는 놈이고 난 쟤는 무슨 캐릭터 좋은지 얘는 뭔 캐릭터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얘가 살인사건 조사 시킨 줄 알았거든요 까먹고 있다가 나쁜 근원술한테 뭐 배우라 그래서 그 다른 놈인 줄 알았는데? 나쁜 남자친구가 나한테 근원술을 알려줄 것이다 아 좋아 그럼 아예 여기가 아니겠네 이 땜장이는 그럼 뭐야 해골이라서 두개골이 비어 있었나봐 아무 생각 안하고 있어 역시 역시 수면 아 근데 나 언제 새로운 스킬 해방되는 거야? 11레벨 찍으면 뭐 새로운 스킬 줄라나? 너무 새로운 스킬 보고 싶은데 스킬 보는 맛에 하는 건데 꺼져 이거는 위로 가야겠다 저쪽은 12레벨짜리 몬스들이 있었으니까 그 블랙핏은 더... 아 뭐 더 셀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쪽을 좀 처리를 해야겠네요 10레벨 딸인 나한테는 너무 강해 조각상 10레벨이네 너무 좋고 아 맞다 왜 피자국이 있어서 안 간다 그랬던 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 거기는? 디비니티 원에도 트롤이 있었거든요? 야 근데 얘는 디자인 너무 무섭다 무섭게 생겨서 안 볼 거야 투명한 투명한 모습으로 남아줘 나 오늘도 룩이 안 바뀌었어 정말 역겨운 게 옷을 사서 입었어야 됐어 나는 벗을래 옷? 아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이씨 나중에 옷을 하나 사야겠다 적당히 싸우다가 도망가야겠다 저거 싸우리 있으면은 왔던 곳이네 저기로 가서 싸우자 일로도 갈 수 있네? 아 일로 가면 뒤치기가 되는구나 일로 가자 고고 고고 여기 뭐 들어있어 저 게임을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좀 게임을 하면서 정신줄 나버립니다 참 이상해 게임을 좀 많이 하다보면은 아 많이 했다 하면서 눈치를 챘었는데 요즘은 게임을 하다보면은 한 두시간 지나면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다가 딱 피크가 넘어가면 오히려 더 신나 마약 중독자 마냥 중간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나 어디 조사하다가 땅에 떨어진 거 아니었나? 있던 거 넣을 거면 그냥 넣어놓지 말지 돈 몇 번 넣어놓은 거 아이고 따뜻해라 안 넣어놓은 거 어디 보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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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네 위에서 아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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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날라오면 되는것 아냐 어이구이거 네개씩 있네?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일로 온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순간이동 하는 거거든요? 와 이펙트 하나도 없어 예전엔 이펙트 있지 않았나? 이거 집으로 도망간 다음에 다시 순간이동 뒤치게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쓰죠 너희 친구니? 6칸이면은 그냥 한 턴이면 가잖아 뭐 당연히 덤빌 거 같으니까 그냥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진짜 야 깜빡이 좀 켜고 들어가 아 너무 쓸 기술이 많은데 첫! 빙결 빙결 이거 강하네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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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가도 되는데 진짜로 어? 그냥 풀렸네 전투가? 뭐야? 근데 여기 있던 벌레는 어디갔죠? 거대한 놈은? 너무 쉽게 가는데 나 지금? 이거 좀 아닌데? 여기서 로브가 나와준다고 믿고 좀 해보자 선빵을 칠거면 화염을 치는게 좋은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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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만이야 세 개짜리가 좋은데 이거 이게 딱 세 개짜리인데 이건 데미지도 세고 뽕! 선방치기 너무 좋다 날아다니깐 얼음 그것도 어 야 뭐 젖다비로 날아 저게 나는거야? 점프한거 아냐? 아 깜찍하다 공격 아 여기 세 칸을 먹는다고 이게? 왜? 그냥 일로 가면 되는거 아니냐?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날아올거면은 나는 저 사다리가 나만 쓰는거네 필요가 없네 저기로 안가죠? 반응상에 이거 범위 너무 적다 별로 좋은거 같지가 않아 기술이 뭔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동하는거를 다 쏘는건가? 막 단체전 같은거 보면은? 나한테는 뭐 상관이 없네 나는 한마리니까 아 이거 독피에 면역이야 얘? 왜? 누구 맘대로? 이거 화염구죠? 아 강루가 막혀있다고? 음... 네 턴 세 턴 세 턴 짜리 쓰자 다행히 속성 다른거 써도 뭐 단짠 이런식으로 반감되고 이런거 없어서 좋다 도망가도 되지 않아 이거는 너무너무 센데 나 지금? 이거 뭐야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깨면은 비니가 풀린다던가 그런 깜찍한 한 놈만 살려볼까 그러면? 한 놈만 살려서 비니 한번 깨볼까? 귀찮은데 그냥 다 죽여버릴까? 아 이 깜찍한 놈 뭐야 아 1레벨 스키 써서 나한테 이거 너무 굴욕적인데? 감히? 아 이정도는 그냥 붙어 싸우는 놈이 나겠다 기술 들어갈게 세 개가 극들 기술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다 넣기가 애매하다 충천 이동수지 안되는 대상이라고? 아 나랑 저기랑 선택해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랑 얘랑 이런식으로? 아싸벼! 팡!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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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침묵하실래여? 뭐가 좀 Niye 침묵해? 근데 이거 와홉방어력 몇톤 까지는 거 와홉방어력 회모까지 망 나타나 야 이 미터가 이렇게 짧아? 지유씨가 침묵 어디가니이이ing 황천 3톤 밖에 안된다 이거 되게 좋다 황천 나 근데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작별 인사는 하시지? 힘이 온다 깨볼까? 나 이거 쓰면 되죠? 생사의 경제? 한 번 깨볼까? 그럼 아싸린 이걸로 때려 그냥 레이저~~ 겸치 좋고 사실 나는 죽이는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나 어차피 안죽으니까 상관없죠 두턴 응 안통하고 아 저거 깨는거 좀 힘든데? 다음 턴에도 안죽는다는거 아냐? 여기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지 올라가서 올라가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고 아 고민되는데 가부검을 소환해놓자 어차피 이거 검을깰거면 가부검이가 낫겠네 한턴만 더 기다렸다 갈걸 그랬나? 아 아 얘는 못오고 쟤가 비행으로 올텐데 뭐하는거야? 왜 저래 쟤? 왼쪽 빱시다 아 이거 안되네 스킬 두개를 박아서 부셔버릴까 이거를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거? 뭔가 막혀있다고요? 너무너무너무하네 왜 부더진다고 변하는게 없는데? 왜 있는거야 저거 야 깍고기나 하자 야 너 딴기방이 까꿍 쳐나 아니 뭐하는거야 얘네 나 그냥 순간이동할거야 순간이동하다가 피라미드로 와서 그냥 선빵 때리면 돼 나는 허어어 한심한 한심한 게임 이거 도망가는거 봐 난 이거하고 이거하면 되죠 도착 어딜 갈라그래 성차부터 죽어 야 성차 쟤는 진짜 진퉁이다 야 범위가 왜 이따위야 딴다 감전 돌풍 오한 다음 아 쟤 왜저래 진짜 반응상균 뭔데 야 검색해보니까 이게 패치된 버전이라 그러더라구요 약간 밸런스 같은거 전혀 패치된거 같지 않지 않나요? 범위의 손 범위의 손 범위의 손 데려오자 얘랑 위치를 바꾼 다음에 어? 니가 오시겠다? 어 데미지 너무 깜찍한데? 심지어 한번 빗나가고? 응구르 메모리 황천이동 너랑 예를 해야되는데 이게 안되네 이분 쟤가 없어 시야에?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아까 잘오셨습니다 조금 귀찮네요 이새끼 이거 때려봐 에이 가지말고 아 미친놈아 선 넘네 진짜 넌 됐어 할 것도 없잖아 갈 것도 없잖아 일로 올 수 있네 넌 신기하네 어디 보자 파이어 광선 너무 강력하고 근데 왜 자꾸 준 피해가 회복이 되는거야 사령술 때문인가? 근데 사령술 사령술 한정인거 아냐? 아 나 이거 사령술을 때리면은 회복하는게 아니라 내가 입힌 모든 피해를 회복하는거네? 아 모든 피해 흡혈이었어 이거? 아 처음 알았어 지금 20시간만에 대단해 대단해 이걸 처음만 내가 대단해 어 저기 왜 들어가? 계속나 하자 줍줍 어쩐지 왜 자꾸 체력이 차는게 어 나는 화염을 하면은 뭔가 화염을 때리니까 가끔 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레성 울려서 그런가 약간 약간 긴가민가 할거지 버그인가? 이래거든요 저거였구만 저게 범인이었어 놀라운 일이야 어 왜 차지? 계속 어 뭔가 화염을 때리니까 차네 그래서 가끔 뭐 때리면서 아 차겠지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아무거나 때리면 되네 굳이 사령술을 때릴 필요가 없네 이러면은 식결되지 않은 지팡이야 옷을 날라고 참 신기해 근데 여기 있던 벌레는 어디간거야? 큰거? 본거 같았는데 착각인가? 나는 사령술만 한정인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아 다른건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사령술은 사령술 사령술은 줌피해만큼 회복하는 것만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른거는 자기 속성에 맞는 기술만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야 그럼 너무 좋다 사령술 진짜 사령술 찍어놓고 그냥 다른 기술만 쓰면 되는거 아니야 이것도 필요 없지 이러면은 이건만 쓰면 돼 이건만 쓰면 돼 생사의 경계만 쓰면 되지 이거 가부검이라 아 근데 이거 너무 터치가 너무 극혐인데 터치 쓸 일이 없어 진짜 진짜 법사중에 이거 회복하는 애들 있잖아요? 법사는 아 법사는 뭐 침묵이니까 아 근데 이게 뭐 의미가 있는거야 진짜? 질식 한 턴이 의미가 있는건가? 침묵상탈은 어차피 회복 못할거 아니야 아 도트로 회복하는 애들이 있지? 자기 암어를 야 솔직히 법사는 뭐 체력 자 그냥 법사는 그냥 때려 죽이면 되는거 아냐 그냥 마법으로? 마법으로 패 죽이면 되는거야 진공 손길 너무 범위가 짧아 채찍도 짧은데 이거 8m 인 얼굴 종족 바꿀때마다 그 종족 능력 써요? 몰랐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툭백이 어딨어 너 리자드로 변신해봐 와 이런게 있군요 나 몰랐어요 오오오 72면은 꽤 세다 이거는 용의 불꽃 쏜다고는 제가 봐서 저번에 붉은왕자가 쏘는걸 봐서 알고 있었는데 어 이렇군요 리자드 인간 엘프 드러프 다있네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죠 뭐 쓸모없습니다 쓸모없는거 왜 넣는거야 화나게 자 그럼 쭉쭉 갑시다 여기 대체 뭐하는 동네인거야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네일섬을 위해서 나는 게임을 하고 그 결과물을 약간 이제 보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옷을 입고 이 캐릭터를 찍은건데 점점 이제 썸네일을 찍기 위해 옷을 바꾸고 있어 바뀌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하고 어떤가 이건 뭐죠 저번에 마냐였던 동구는 똑같네 40만 마력망어력이 천이라고? 1400이라고 합쳐서다? 이거 좀 오반데? 사실 세이브로도 그렇게 많이 안했습니다 캐릭터가 워낙 세서 저 적대적인 일 아닌가 본데 가족벌레 원래 저렇게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나보다 약했으면 죽였겠지만 뭔일이야 대체 뭐가 널 잡아간다는거야 진정하게 합니다 붙였구요 야 한번 붙자 한것도 없는데 힘들어 뭐지? 한번 붙자 빨리 와 내가 천 다 까주겠어 천? 그 정도는 기술의 힘으로 제압한다 근데 천은 못 갈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나 솔직히 천은 좀 오바인 것 같긴 한데 되겠지 11레벨이네 겸치 많이 먹어야 되네 얘네랑 싸울려면 엘프로 변해서 다리 먹으면 못 느린지 안다고요? 알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엘프가 어느거였지 이거 여기서 못쓰나? 방금 뭐 아무일도 없었죠? 착각이겠지? 변신 맨 잠깐만 잠깐만 잠깐 미친새끼야 시체가 있을텐데 내가 시체를 주웠는데 오다가 먹어봐 네? 카멜레온 망토요? 갑자기 그걸 왜 얻어 일단은 초고부터 바꾸고 어 정신없어 행동력을 두칸 써버렸지만 뭐 문제없지 05다리 다족벌레 뭘로 선빵 맞을래 광선 광선 500? 어쭈어쭈어쭈어 1레벨 기술을 써? 깜찍한 녀석 채찍! 아 이거 한번 갈겨버리고 싶다 이거 너무 약한데? 생각보다 나보다 훨씬 셀 줄 알았는데 또 피의 망상이었어 한 대만 버티면 되는거 아냐? 나 한 톤만 왜 상태 이상을 걸어버릴까 그냥? 아 이런 상태에서는 침묵 그게 괜찮긴 하겠다 근데 얘는 뭐 침묵 굳이 안 써도 쎄니까 연소 쓰지 말고 광희를 쓰자 실명 걸어버리자 어때? 기절 면역 기절 면역 너무 좋고 아 아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에헤헤이 선 넘네 저 새끼 저거 질거 같으니까 물고 오는거 봐라? 이 시체 먹고 한번 알아보자 절던된 머리 먹고 아 이거 이 상태에서 먹을 수 있나? 별로 안 쎄다 내가 쎈건가 봐 별로 안 쎄다 별로 안 쎄다 무친 전두력이야 무친 전두력이야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먹어봐 아 이렇게 못 먹네?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아 귀찮아 과거를 못 본다 그런 거 같죠? 내가 엘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못 보는 거 같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다시 투고 바꿔 야 투고를 슬롯에 등록해 놔야겠다 나 왜 갑자기 에어열리언니 된거야? 심지어 히로인 히로인 역할 아냐 이거? 아 뭐하는데?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어 나 근원 있어? 나 근원력 있어 덤비지마 어우 너무 쎈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뭐냐 이게 캤싹 아 데미지가 미쳤다 근데 쟤는 마디리였지? 어 졌다 저흫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이걸 버틴다고? 이렇게 죽여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안되겠지? 이렇게 해야겠지? 잘 생각해 어차피 마방은 있어 얘를 죽여야 돼 그러면은 근데 얘를 죽일 수 있느냐? 생사의 경기를 언제 쓸지인데 다음 턴을 한번 버티고 생사의 경기를 쓰면은 개이득인데 어차피 이거 생사의 경기 쓰고 이 청신상 써도 되니까 고민이 되네요 이건 아냐 일단 이건 아냐 행동력 두 번이니까 이거랑 이거 눈부신 번개도 이것도 이거네 하나를 아껴놔야겠다 그냥 아니면은 물리 아 물리는 아니다 가부검인 아니고 이거는 완전 바꿔야겠다 세팅을 얘가 빠지고 화신 들어가야겠다 이거는 아 괜찮습니다 뭐 잘못할 수도 있죠 이걸로 가자 날아다니니까 소용은 없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맞춰놔 오한 걸고 너무 거세게 빨아먹는 거 아니냐 좋아 아 묶이지마 뭐 세대를 때려 아 딱 정확히 했는데 두 대만 때렸으면 진짜 여기 생사의 경기 쓰고 두 손으로 다 죽이는 건데 아 이거 너무 억진데 가부 거미를 소환해 가부 거미를 소환해 네? 잠깐만요 시체 폭발을 쓴다고요? 시체 폭발을 쓴다고요? 저거 쓰면은 그냥 나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아 아 회복되는 거 너무 좋아 기절 이렇게 몸으로 받아주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저주는 어떻게 되는거 잠깐만 잠깐 타임 아 너무 잘 채운다 너 저주는 어떻게 되는거야 아 저게 저주야 저주는 나도 위험하네 가부거미가 몸을 대줄거 같은데 얘만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초진성을 써서 죽일지 180피해면은 그냥 그냥 죽이자 쌍팡이 야 10폭 너무하네 하지만 10폭을 해도 아 잠깐만 죽었다 아니지? 아 아닌가? 안죽었어? 안죽으면 아니야 웃기지 말고 여기가 내 무덤이니?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10폭 거리 옆으로 가서 내가 10폭을 써야겠다 이게 맞네 이러면은 아 잠깐만 그러면은 거미를 쓴다는 전제하로 쟤 물리잖아 어차피 아 근데 쟤가 흡유를 해서 내가 이걸로 못 죽일거 같은데 일단 이거는 황천의 이동술은 지금 필요 없고 생사의 경기는 필요하고 이글거리는 단건 필요 없고 데미지 부족하고 초진성은 내가 생사의 경기 썼을때 대비해서 필요하고 그럼 여기다가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자 이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데미지를 이게 가성비가 괜찮을거 같은데 실드를 깐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딜을 꽂아서 하나씩 죽여야 될거 같은데 토템을 넣고 토템을 토템이 때리는 건 내가 계산이 안되지만 여기다가 이게 맞겠다 시폭을 못쓰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전투전에 시폭을 못쓰는게 제가 저 적들이 제 옆에 없어요 제 적들 옆에 시체가 없잖아요 없죠 애초에 저게 안보여요 어? 잠깐만 어? 어? 아 처음에 시폭 그게 아니라 시폭을 쓸만한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죠 지금 이거요? 미리? 일단은 나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무서운데 초진성으로 선빵을 쳐버릴까? 일단 선빵을 아예 쳐버려야겠다 일단 선빵을 아예 쳐버려야겠다 좋아 어? 아 너 질 너무 쎄다 진짜 미친놈이야 아 이거 스킬은 좀 불편하네 스킬은 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게 낫겠는데? 이것도 몰라서 못쓴 것도 있다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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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딜을 넣을 아냐 일단 소환해 이렇게 하면 한두 껍도 없어 다음 물리 맞으면 죽겠는데 나? 꺼질래? ㅋㅋㅋㅋ 잠깐만 아냐 일단 외투를 해 외투를 해 외투를 하고 한 턴은 버티겠지 너 왜 일반으로 소환됐어 구리에 소환했는데 어? 어 개약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나 불위에 소환하지 않았나? 불타일인거 보고? 어 근데 너무 튼튼하긴 하다 쟤 아 근데 진짜 행동칸 한 4칸 먹는 기술이 있어야 돼 진짜 필살기가 그거를 꽂고 시작해야 돼 필살기를 더럽고 치사하게 시체부터 없애자 기술 자동축하나 하자 기술 자동축하나 하자 하아 10폭을 쓰고 우워 잠깐만 맞아 이거 안 됐었지 여기다가 정신 지배 한번 써볼까 정신 지배 되는 거 아니야? 일단 1등 응신해 봐 정신 지배 한다면 얘를 해야지 얘가 마법 데미지니까 여기 와봐 되는지 모르겠다만 아아아아 아아아아 마법 마법만 까야돼 이거? 아 마법방으로 저항되는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아 아아아아 이번 선에 안 죽으면은 된다 죽냐? 죽는구나 아아 하아 사실 이렇게 고생할 건 없진 아닌 것 같고 빨리 잡자 내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 확실하게 한 큐에 보낸다 대충 메커니즘 이해했어 이거야 나 어딨어요? 이게 나야? 아 깜짝 놀랐네 사실 근원 쓰고 하면은 문제없습니다 딜이 미친듯이 높긴 한데 그래도 말입니다 아 클이 떴으면 좋았을텐데 자 너 지금 실드 몇이야? 126 연구를 때리고 정배를 걸어 정배를 걸어 됐다 처음 써봐 넘겨 얘는 마법공격이고 정확히는 둘이 붙어야지 얘를 얘가 얘가 너무 아파서 문제니까 얘는 나한테 기절을 거는게 아니라 얘한테 기절을 걸었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저거 오 얘 자동이야? 내가 컨트롤하는게 아니네? 너 그 멋대로 그 다음 누가 그런거 때리네 내 허가 받고 때려야지 미친놈아 얘부터 해치워야겠네요 거리가 좀 돼서 무서운데 순간적으로 안 맞은 줄 알고 욕할 뻔했다 오한이면은 뭐 못하겠지? 아 내가 죽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네 아 는 그런 보호막 예에이 딱 들어와 와 너무 툼세다 야야야야 야 못 버텼니? 아 이제 생살경계 써야겠다 아 너무 이득볼라그러나 솔직히 생살경계 쓰면은 그냥 잡는건데 아 너무 극한의 이득충이었네 아 참 솔직히 체력만 많아도 나는 풀필을 채울 수 있으니까 완전 진짜 찰싹 가부거미를 입고 맞고 날아오는거 저항했어요 지금? 날아오는거에다가 마 방패 깨고 매혹을 한 다음에 싸우면 될 것 같다고요? 아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게 저 녀석 마방이 340인데 제 데미지가 200이에요 제일 센게 3칸짜리가 그니까 제 마방을 깔려면 내가 6칸을 써야되거든요? 6칸을 쓰고 매혹을 써야되니까 9칸을 써야되요 그니까 내가 이거를 은신으로 선빵을 때려야지 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한 대 때리고 매혹을 거는거기 때문에 거미를 소환하면 얘네 거미보고 덤빌지도 모르니까 근데 거미가 사실 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어차피 물리 데미지어 딜도 못 넣고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쓰면 안되는데 아 뭐글라 어차피 좋아 이 녀석이 기동력도 뛰어나서 그게 너무 위험하다 나 너무 이득 보고 싶어 얘 너무 역겨워 이거 때리러 가는거 열심히 싸워 열심히 싸워 나 근데 스킬이 있지 않나 무슨 진식과 실명 만드는거 진식이 마뭇방어에 안 막히면은 너무 좋을 것 같긴 하다 막 계속 까주니까 저거 쓸 걸 그랬나? 탁 내가 행사의 경계 쓰고 염구 쓰고 하나 남기고 야 나 죽이러 안와? 아 아 응 안죽어 아 이런거야? 너무한거 아니네 이건 나한테 너무 가혹한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너가 뭘 때리느냐에 달렸어 달렸어 웃기지 말고 아 진짜 진짜 뒤지고 싶냐? 그걸 왜 때리러 가 이게 세 마리나 있는데 어떻게 되나? 얼었어 하나는 둘 얼었고 잘 생각해야돼 죽여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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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여야돼 하나 아껴놔 가장 큰 문제는 저 녀석이 내가 풀핀 상태를 죽일 수 있는지 아까 된다는걸 저 녀석이 힘으로 증명했거든요 된다 큰일났다 풀피가 죽으면 의미가 없는데 내가 회복을 해도 건강의 부재야 그 지옥의 키스가 지금 게임을 말아먹고 있어 이러면은 얘가 때리는 것도 무섭네 얘는 무조건 나 때릴거 아냐 얘를 죽이고 얘도 죽이고 방패막을 세우고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일곱칸이니까 오 되네? 아 얘가 안죽겠네 얘가 삼백이나 되네 아 이리다 신성해봐 어 죽었다 잠깐잠깐잠깐잠깐 이러면 내가 불연소대미지를 맞는데 레이저 사서 죽이고 여기까지는 맞아 맞고 이걸 세우고 풀피고 이러면 버티지 이러면 버티지 이러면 버티겠지? 믿는다 어어 버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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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면역 너무 좋아 이러면은 무조건 난 계속 버틴 잠깐만 적으로 변했어요? 아 2톤 동안 매혹이야 이거?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몰랐지 아 그랬구나 아 위에다가 피라미드 하나 두고 왔으면 살았는데 ㅋㅋㅋㅋ 이런 비장의 수를 써야지 피라미드를 써야지 잘 계산해서 내가 여기 여기다 피라미드를 두고 여기서 싸운 다음에 피라미드를 이동하면은 얘네가 한 한큐에만 못오면 내가 버틸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해서 한 턴을 버리는게 되는데 야 이거 왜 밖에 안 두고 왔을까 이런 이런 상황이 올거라는건 상상도 못했어 진짜 이거 그냥 어 그건데? 두 칸을 버려 어차피 얘는 날아와서 기동성 때문에 내가 상대가 안되니까 이건 두고 외투를 빼 쟤네한테 맞으면 어차피 죽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장막을 넣어 장막이 한 칸 먹거든요 그리고 버려 야 와 이거 너무하네 최후의 최후까지 생각한다 진짜 이렇게 되면은 여기로 가서 얘를 때리는게 배 배오배인데 지금 안되죠 얘를 매혹하는거 가 의미가 없다 얘를 죽이는거 데미 생각하면은 매혹하는게 낫는데 확실하게 어차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 때려봐 아 더 가까이 가서 싸웠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이러면 날아와야되지 이게 맞지? 이러면 날아와야되지 미친 아냐아냐 질식 됐어 질식 됐어 질식만 되는건 의미가 없는데 와 근원기술 저렇게 쓸거면 이거 쓰는게 낫지 얘를 죽일 것도 아니고 내가 크리 크리가 연속으로 뜨면은 아이 그래도 안돼 잠깐만잠깐 어 너무 싫어 딜개선 잘해야된다 딜개선 잘해야된다 5칸을 써 1칸이 남지 1칸으로는 감전을 못걸잖아 의미가 없지 참 이게 3칸이 아 1번 번개 아 그럼 이거 써야되네 에이씨 드림세이 제일 센거 봐 그러면은 둘 다 죽여 아 근데 나 이거 근원벽 없이 이거 절대 못 이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 턴 안에 얘 죽이는건 더물이고 애초에 둘 살면은 난 평타 맞고 죽으니까 아 저거 이렇게 쓰레기라고 야 진짜 이거 이렇게 쓰레기라고 이거? 자 안개 저거밖에 안돼? 아이 심지어 둘이 떨어져 이거 말도 안돼 얘 날 배신할 생각이야 처음부터 아 근원벽 없으면 못 이기는데 이러면은 그러면은 일단 하나 죽여 일단 일단 죽여 범위 안되고 어어 맞아 근원이 있지 여기 이거 이거지? 여기서 보막을 치고 와아 이거 손 넘네 이씨 한 턴을 더 보기엔 좀 애매했다 이게 맞는거 같다 한 턴을 더 보기엔 좀 애매했다 이게 맞는거 같다 다 나한테 오는거지? 그치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되면은 안죽지?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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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잠입게임 하기 싫은데 저 사이로 지나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자 알을 깨자 알을 깨고 치열 확보하고 알을 깨고 동시에 전투가 시작되면 어떡하지? 이걸 침과 동시에 전투 시작하면 어떡해 필드 깔 것도 없는데 나 지금 이건 터졌고 이건 터졌고 에? 은신이 돼? 그냥 가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리로 이리로? 아야야 그걸로 가면 안되지 미친놈아 뭐해 어? 아니야 암오른직다 은신하는데 행동력 들어가냐? 잠깐만 야 내가 여덟칸으로 쟤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얘는 제일 멀어 근데 여덟칸으로 얘를 죽일 수 있을까? 죽이면 몰라? 아 죽여도 죽니나? 죽여도 죽는구나 흐흫 잠깐만 죽여도 죽는구나 잘 생각해봐 둘을 죽이면 몰라 신명 터졌어? 뭐? 이까진 맞지? 둘 다 못죽이겠는데? 잠깐만 야 둘 다 못죽인다고? 어? 이거 안 통해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아 웃기지 말고 시벨 그건 아니잖아 야 일단 넌 죽었다 형태로 독 들어가냐? 독 안 들어가면 못 죽여? 뭐 주냐 근데? 고기 줘? 넘겨 여덟 칸 다음 넘겨 기절 여기서 보호막을 새기면은 아니면 내가 지배를 해? 아냐 지배하는 건 너무 변수가 크고 보호막을 세우면 이겨 보호막을 세우면 이겨 이겼다 이겼다 아 뭐 한 거야 나 이거 이거 치고 보호막 세워야지 나 왜 이래? 일단 잡았고 변수가 너야 변수가 쟨데 내가 쟤를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체력도 좀 부족하네 아 몰라 일단 질러 뭐야? 야물도 안 생겨 뭐야? 얘는 얘는 타 죽어 그럼 얘 오면은? 아 저기서 대기하면 안 죽지 근데? 기절 걸렸어 나 기절 면역이잖아 왜 쟤 턴이 두 번 돌아왔지? 주도콘 때문인가? 아 저렇게 차이가 심하다고? 잠깐만 이거 사실 순간이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순간이동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 저? 요걸로? 딜 기술을 줘야 돼 나한텐 딜 기술이 필요해 어우 더러운 11레벨 새끼야 자석! 이거 써서 하나를 잡고 하나를 잡아 얘를 잡는 걸 목표로 해서 잡고 피라미드를 쓴 다음에 은신을 하자 아니 피라미드를 쓴 다음에 전투불룩이 안되면 이걸 못가니까 이걸 하고 뭐해 왜 이렇게 갔어? 왜 이렇게 갔어 확 확 확 확 그냥? 어? 얘가 어디로 날아갈지가 문젠데? 이렇게 건다고 치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앞으로 올까? 뒤로 빠지지 않을까? 컴퓨터의 메커니즘은 내가 모르니까 어디가? 어디가? 안죽지나 그런걸로? 아 그걸로 옆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어? 이번 턴에 내 찬스가 끝나나? 하... 아 왜 이렇게 주도권이 밀려 두 턴 돌아왔어 이거 아직 안 끝난 거죠? 다음 네 턴에 끝나는 거죠? 죽일까 그냥? 아 침묵되게 못죽이네? 아 때려 그럼 아 너무 약하다 진짜 죽었어 저게 뜬 시점에서 끝이네 그냥 아... 순간이동에서 저거를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전투를 못... 전투를 안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저렇게 되면 진짜 나 숨어 도망가야 돼? 순간이동으로 가버려 그냥?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가버려 그냥 시확 확 그냥 아니야 아 너무하네 근데 진짜 이거... 이건 뭐야 얘는 애는 왜 나 안 걸렸어? 아 뭐해! 근데 이거 나갈 데가 있긴 하냐? 없네? 자 서류가 저기가 나갈 데야? 아야 없네 그냥 아예 이게 와 이게 안 닿는다 이게? 이게? 말이 안 듣는데 어 죽었다 와 진짜 리치 길다 얘 한 대 안 맞으면 몰라 시폭 하려고? 시체가 있어? 없네? 에? 이게 적판적인 거 아니야? 일로 도망가도 내가 순간이동을 못하는 거네? 그러면은 나를 못 때리면 얘는 흡혈을 못해 시체 폭발할 거 없지? 물이 지나? 나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연소 상태인 것 봐 너무 흑혐이고 아 거기 안 돼 최대한 멀리 가야 돼 저주 아 여기 그저 면역 야 뭐야 허 허 근데 저게 어떻게 은신하고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슨 그러면은 아니야 좆됐는데 될 것 같은데 너무 자유도가 높아 될 것 같애 너무 열받아 그래서 여기서도 개 아냐아냐 그냥 가 아 이거 너무 범이 진짜 이기적이다 야 아 범이 너무 이기적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게 8m냐? 아이씨 야 이렇게 8m냐 어딨어 이렇게 이렇게 똥 누렇게 해줘야지 와아 여기서 침묵 쓰는 거 싫어하냐 때리면 죽는데 야 여기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 말이 죽어? 안 죽네 아야 밖에 기 기회 공격 안 한다고 어우씨 아니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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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를 안 바꿔서 그래. 가능하면 도망가서 세이브를 때리고 싶은데. 준비해오면 진짜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아까식으로 가서 매혹을, 아 얘는 매혹을 못 써, 천이지 얘는. 아까식에서 쟤한테 매혹을 써, 얘한테 매혹을 썼으면 몰랐는데. 모르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버텼을 텐데. 근데 아까식이 맞는 것 같다. 크리 좀 떠주면 안될까? 한번만? 나 행동적 좀 아끼게. 나 재치기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얜 죽었고? 하니깐, 안 죽었고? 내게, 안 죽었고? 잘 생각하자. 왜 니 턴이야. 아, 당기는 거 아니지? 비행 썼는데. 아... 말도 안 돼 진짜 씨바 말라 야 왜 니가 털을 두벌을 먹어 이거 깨버리고 도망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야 이건 아니야 의미가 없지 이러면은? 이걸 내가 초신성으로 선... 이걸 내가 광선으로 선빵을 치고 초신성을 쓴 다음에 도망을 가면은 도망가는... 아... 갈 수가 없다 하고 나발이고 갈 수가 없다 씨 아니면 아예 반전에 반전으로 저 만화실드에 천짜리를 때려서 정배를 걸어버리고 너한테 맡겨 모든걸? 200 400 안 돼 안 돼 아까... 아까는 뭔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싸울 때 애랑 얘 한 명이면 나 문제 없는데 진짜 너무 양아치 애는 돌려오게 그렇지 와... 피라미드를 내가 세우는걸 생각을 못했다 여기... 저 끝에 세웠어야 되는데 여기로 못 넘어오나 점프로?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지? 와... 잠깐만 되는거 아냐? 내 톨이지? 전투에서 벗어나면 돼 일로 와봐 어? 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이게 한방에 나온다고 근데? 둘 다 치명서 트진 않았을거 아냐 그냥 한방에 나오는건가? 어? 아... 폭발해서 그런가? 와... 이거 너무 내가 비열하기 깨는거 같은데 비열이 어딨어 그냥 깨면 장사지 오... 시발 새끼 쟤 뒤로 가야돼 피라미드를 회수하러 가야돼 너무 열받어 피라미드 괜히 두고 왔어 아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자 헬라라라라 지금 여기가 제일 끝인거 아냐 아니지 여기가 끝이지 그렇게 되면은 피라미드 어딨냐? 피라미드를... 아래쪽에서 내가 싸운다는 전제 하에서 피라미드 여기가 끝이고 이걸 눌러... 아 사용을 하라고 그렇지 여기가서? 전투를... 여기서 해 여기서 하는게 제일 대학선이다 이게 맞다 이거 쓰면은 난 뒤지잖아 이거 쓰면은 난 뒤지잖아 아껴... 근원형 아껴... 바닥에 있는거 먹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껴... 근원형 아껴... 바닥에 있는거 먹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전혀 어떻게 잡았지? 선빵치고 한대 두대로 그렇게 잡지 않았나? 근데 왜 안죽지? 잠깐만... 나 어떻게 잡았지? 아 못잡았나? 때리는걸로는? 아 그래서 메우고 썼지? 아 맞아 맞아 아 왜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던거야 하나 잡고 빼는게 되느냐 그냥 때리다가 빼야되느냐 그 차이네 이거 돌려봐 그렇지 지금 크릴 좀 한번 뛰어줘 야 몇프로인데 왜 이렇게 못뛰어 크릴 뜨면 잡잖아 아 제발 떠줘봐 떴다 아이고 그 넌 써 이러면 사라 이름 한코 만나보니까 산다 그치 이러면 이러면 산다 뭐야 왜 이렇게 멀쩡해 어어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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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좋아 이 정도면 좋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아 잠깐만 에이 아니지 아 너무한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가길래 전속에 두턴이 돌아와 두턴 돌아온것도 열받은데 죽은건 더 열받아 아이씨 이 물방 몇이야 마업 데미지 잡는게 맞는거 같은데 저정도 물방이면 고양이를 소환해서 자리 이동을 해 아니야 침묵에 걸려 때려서 흡하는건 이제 뭐 본연의 능력일거 아니야 일단 이건 안써 이게 들어가야돼 살라면은 저 침 쏘.. 침 쏘는 놈 기술 한 번은 막아주니까 이렇게 가자 모르겠다 나도 karena 염불 한번 쏘고 이거를 쏘고 좋아 나왔네? 한큐가? 버텼지 이거는 무조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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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랐잖아 왜 치명타를 띄고 난리야 아 또 내 턴이야? 야 한큐에 죽었는데 이래도 안 돼? 어 어 이러면 아래를 잡는 게 맞네 근데 아래를 피라미드로 내가 올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젠데 일단은 이 피라미드로 돌아가 내 피라미드 어디 있어 내 눈이 피라미드를 인식 못하고 있는 건가? 안 죽었구나 잠시만 뭐해 야 어디까지 보는 거야 얘? 아 루트를 보여주면 좋겠어 발루스게이트처럼 여기까지 오면 못보나? 여기는 또? 최대한 끝까지 가서 써야 되는데 와 이게 보인다고? 어 잠깐만 보여? 걸친 거 아니었어? 아슬아슬하게? 최대한 이동거리 없... 아 근데 저거는 그냥 빨간색이 안 뜨는 것 뿐이지 감이 보이나 보다 거리가 안 될지도 모르고 좋아 잡기만 하면 돼 많이 빠졌다 이건 잡지 못 잡았냐? 아냐 턴 돌면 죽는다 됐다 누구 턴이 더 빠른 진대? 아 죽었고 이거 순간이동하면 된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뭐야 왜이렇게 돼? 아니 저걸 반응을 한다고? 저 거리를? 이정도면 전투 끝난 거리지 아 저 파랑색 저 벌레가 너무 멀리까지 싸서 내가 저 거리를 피할 수가 없는데 저렇게 되면 그리고 저 물리 계통으로 짜리는 놈이 아 이러면은 아예 돌아가서 잠깐만 여기에서 여긴데 전투가 안 끝난다는 거 아니야 아 여기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싸워야 돼 여기서 싸워야지 최대한 거리가 나온다는 건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사거리 되나? 아, 발사만 안 맞으면은 아, 이거 살았다 아, 설마 여기서 걸어왔는데 날 죽이진 않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졌다 죽었다, 죽었다 아, 뭐야 아, 두 턴은 진짜 말도 안 돼 방패가 있었어도 몇 번은 살았을 텐데 아, 이 씨 두 턴을 날아와서 때린다는 게 너무 위험한데 매혹을 걸까, 그냥? 그러게요 셋이라 그러니 더 위험하네요 이렇게 하자 이걸 터뜨려야지, 얘가 벌레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냥 희생을 해야겠다 이거를, 이 기술을 희생시키고 매혹을 걸어 여기까지 너가 가서 몸을 대준누냐에 따라서 달렸다 아, 근데 내 다음에 돌아오냐, 설마? 어, 아니야, 너야, 너야, 그렇지, 그렇지 가, 가, 가 너가 시간 벌어주면 돼 일곱 턴이면 부족한데 죽냐? 나 왜 자꾸 그런 거 때려, 열받게 나 왜 자꾸 그런 거 때려, 열받게 못 잡잖아, 이거 두 턴이면은 다음 턴에서 그냥 풀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의미가 없는데, 내가 싸우러 온? 최대한 빼봐 아, 벌레한테 봐야 죽겠구나, 이러면은 어? 아, 어차피 안 된다 아, 이거 죽었다, 죽었어 어, 아직, 아직이야? 한 턴이라며 한 턴이라며 아, 이렇게 washing 숯 자 avoir 에 네? 00 누가 어떻게 죽어, 내가? 불같은거였나? 매혹을 걸면 너무 노련하게 도망가 피읍하면서 안죽을 생각을 해 싸우다 죽어야지 같이 내가 내 소환수처럼 싸워주면 좋겠는데 그런거 안되고 크리가 안떠 선빵이 를 죽여버리면 내가 맞아 죽으니까 죽일수도 없고 얘한테 메오 걸어서 다음 턴이 얘가 돌아오게 해야지 그래야 비벼지는데 아 그럼 얘가 두번 돌아와서 내가 죽으니까 메커니즘 이해가 안돼 쟤가 두번 돌아와 그 다음이 내 턴인데 여기서 얘나 여기서 얘를 못죽이면은 얘를 죽여도 얘한테 내가 죽네 갑울기지? 한칸만 이동하고 이걸 써 두칸으로 다음 턴을 남기고 근데 얘가 R을 치러간단 말이야 너무 열받는단 말이야 두번은 버티니까 저것도 한놈 잡고 동을 가야된다 거리가 되는진 모르겠다만 아 이거 도망갈거지 너무 극혐인데 아냐 잠깐만 조금바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되냐? 이긴 얘기가 다르지 흐으으으으으! 빙결 걸렸어어 뭐야 어디가 이번 선 끝나면 끝나는거 아니야 침묵 저거 맞으면 죽는거고 아 침묵은 진짜 너무 심했다 침묵이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는게 없어 아 아 제가 또 심지어 저기가 있으면 전 당연히 안 끝나는거고 어떻게 저리가 있지? 피라미드를 쓸걸 예상하고 간건가? 와 너무 너무 독하다 진짜 아니면은 그냥 도망가자 도망가서 어차피 여기 알을 깼으니까 도망을 가자 그냥 알 알을 다 깨겠단 생각으로 알을 두개 깬거를 배우배로 잡고 그걸 돌아온다고 나한테?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데 이러면은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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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을 매혹해도 그 매혹이 들어간 시점에 내가 마려 죽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완전히 방어에 진을 하자 벌레가 너무 세서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얘를 매혹하는 것까지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매혹을 하고 치명타? 어? 잠깐만 일단은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봐 살 수 있냐? 못 살겠지? 아 너무 너무 방어력이 낫다 방패 없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이 녀석 턴이 한번 더 돌아오는데 얘가 한 턴이 날 죽일 수 있어? 아 10폭이 있구나 아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진짜 저기 세 명에다 애벌레도 나오는데 그 세 명이 다 나보다 훨씬 강해 이러면은 아 부족하다 치명타가 두 번 연속되면 모르겠는데 이건 솔직히 너무 양아치고 아주 양심 있지 뭐야 저거 왜 저래 왜 저래 아 그런 거 어딨어 반칙이잖아 이 녀석이 불을 그렇지 얘를 죽여도 얘 턴이 두 번 돌아서 죽잖아 근데 얘를 내가 한 번에 죽인다? 해봐 아 자 연소로 죽일 수 있지 일단 일단 치고 연소로 죽었어 쟤는 죽었어 내가 도망가야 돼 일단 일로 이만큼 가고 물리공격 한 번도 안 맞았네 한 대만 더 못 때리게 하면 돼 8 턴 아껴놔 여기 거리 엄청 멀어졌다 근데 만약에 옛 턴이 먼저 돌아와도 어 옛 턴이 돌아오는데 그럼 얜 죽네 아 그건 아니지 야 야 야 야 쟤가 턴이 돌아와서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옛 턴이 시작된다고? 얘가 죽었으면 옛 턴이 시작돼야지 그 두 칸 아끼지 말고 두 마리까지 잡겠다는 그 찰나의 욕심이 날 죽였어 지금 저거 내가 한 턴 킬만 안당한 면은 이걸 하고 한번 죽여볼까 어차피 이렇게 된거? 조아 좋아 실드 깠어 확실하게? 와 저주가 통에? 방어가 있는데? 와우 방어가? 저주 상태인거죠? 근데 지금 죽은거 같은데? 와 뒤도 침묵된다고? 연속까지 하면 죽냐? 죽었다 아직 무적이지? 해수있는게 없는 침묵이라서? 회복을 해야되는데 아 회복약 먹어 안그러면 불로 죽어 니가 근원을 왜 먹어? 얘도 근원을 먹어? 잠깐만 얘도 근원을 먹어? 아 저 위로 도망가서 죽었겠지 벌레가 나와서 알까? 알까? 알까야돼 알까? 반대쪽 위에는 알까고 아래 싸우다가 위로 올라간다 위로 도망가서 지구 한바퀴 메타 아 근데 쟤가 아 근데 쟤가 한명이 두번 좋던 도러라서 안되겠네 아 근데 쟤가 이거 너무 굴린데? 이거 너무 굴린데? 오 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아 깜짝이야 많이 많이 깼다 닫겠다 진짜 쟤랑 막고라 한 번 해? 얘랑? 얘랑 막고라 한 번 가? 확 끄냐? 아 깜짝이야 슥셋은 다시 해 그럼 하아이 씨 어떻게 해? 내가 물리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빠져야 돼 물리공격으로 이길 거면은 아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갖고 있어? 가부거미 불구수 있어야 되고 자연바라 있어야 되고 과부거미가 있어야 되는데 눈부신 번개 필요하고 과부거미 이렇게 있고 다 지금 등록돼 있네 도...도태... 도태 한번 써봐 뭐라고 써 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먼저 가부... 잠깐만 이걸 넣을까? 뭐가 빠져야 되냐 그럼 새털을 타이트하게 묶을 수 있어? 이렇게 이러면은 일단 가부거미 먼저고 이거 하고 토템 하고 아 감염을 너무 열받아 감염 음? 아니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건 아닌 거 같지만 될 거 같진 않지만 뒤는 안 돼 일로 와봐 기절이 두 번 연속 실패가 들어간다고? 이런 기적수가 앞서 있다고? 얘한테 맞으면 나 그냥 죽는데? 얘를 어떻게 죽이지 내가? 얘를 어떻게 죽이지 내가? 저 뒤에 있어서 소환도 못하고 하아 몰라 얘가 시안에 없단 말이야? 최대한 버티기 하고 아래 내려가 싸우자 한 턴만 버티면 돼 웃기지 말고 그건 아니잖아 얘는 일단 맞고 얘를 한 턴에 죽일 수 있느냐가 문젠데 왜? 네? 내가 한 턴이야? 아 물리 데미지가 너무 부족하다 440을 깎을 수가 없어 하아 충격 nah 호템도 사라져 내가 회복마비라도 좀 쓰면 좋을텐데 미묘하네 회복이 순간이동시켜서 강역 딜 박는다고 죽일 수 있는 그 전투력도 아니고 죽은척하기 저번에 한번 썼는데요 대상이 없으면 날 죽여요 나 지금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척하게 하면 날 그냥 죽입니다 내 턴이 그냥 스킵된다고 보시면 되요 아이템을 맞추고 와야겠다 나의 최종 목표가 생겼다 이거 다 처먹어 이씨 500 데미지? 할만한거 같은데 아 근데 할만하다는 얘기를 몇번씩 하는거야 전혀 할만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와 치명타가 왜이렇게 잘 떠 얘는 어 죽었네 쟤 쟤가 저렇게 죽어? 아 쟤는 저번에도 치명타가 뜨지 않았었나? 아 근데 나 얘네들 죽잖아 그걸 아낀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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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딨어 여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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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졌다 치명타가 떠서 그래 치명타가 12%인가 15%인데 두 번 연속으로 떴다고? 아 잠깐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지금 억지 게임하고 있는데 나 내가 생각해도 억지인데 이건 이걸로 밑에 있는 놈을 갈비해야 되나? 또 침역 탔뜬 거야? 왜? 이게 다? 왜 저게 다? 아 얘가 불에 약하구나 아 왜 났나? 쟤가 불에 약하네 냉기가 안 들어가네 아 왜 저렇게 아픈가 했더니 아니 왜 번개를 쑤는데 냉기가 약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왜? 아 잠깐만 딜이 없잖아 딜이 없잖아 와 진짜 잘 들어간다 쟨 잡았네 그너를 왜 주입하냐고 너 자꾸 한 것도 없는 놈이 얘를 죽이고 솔직히 한 방 맞으면 죽고 얘도 있고 연소도 있으니까 이걸로 죽여 죽이고 죽이고 문제는 아랫놈인데 토템 턴이 돌지 토템이 얘 죽이겠지? 그럼 아랫놈이 문젠데 아랫놈은 턴을 아껴놨기 때문에 날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쓴다 얜 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놈이니까 한 턴에 난 이걸 쓴다 아니면 쟤를 정부에 걸어도 괜찮겠다 저 덩어리를 지금 면역 아니었나 근데? 아 미친놈 잡았고 나 쟤 잡았으니까 보내줘 내가 대장 잡았잖아 나가는 길이 있긴 하냐 이 게임 이거? 이게 나가는 길인가? 나 왜 저래? 공포에 걸렸어 나 언데드야 무슨 공포에 걸려 걸려본 적도 없는 공포에 왜 걸려? 지금 처음 걸려본다 이 게임 하면서 병이 있냐 여기 왔다갔다 그렸냐 그렇게 해볼까? 저 녀석은 알을 안 깰지도 모르니까 굳이 알을 깨러 갔나면 몰라도 알을 안 깰지도 모르니까 쟤는 거리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야 근데 불에 약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내가 먼저라고? 내가 왜 먼저야? 지배를 할 거냐 말 거냐 어우야 잠깐만 야 이 속성이라는 게 잠깐만 새벽에 속성이를 조사하면 보일 수가 있나 이거? 이런 건 없네 그냥 내가 쳐봐야 안다는 거 아니야 참 얘를 매혹을 걸기에는 너무 좀 거리가 있죠? 찰싹 허방 피 토템 뭐 있냐 이거 먹으면은 턴 가져갈 거 아니야 아랫놈이 문젠데 아랫놈도 위로 온다고? 위로 거의 다 왔네 심지어 아 잠깐만 한 놈 때리잖아 죽는 거 아니야? 아 말도 안 돼 한 턴이 남는데 저거를 와 때린다고? 무적 걸고 매혹이요? 아 무적이 3이고 매혹이 3이에요 무적 걸고 매혹을 할 만한 짬이 안 날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자아 자아 이거 좀 빼지 마 아래로 가시겠다 저주를 안 거네 저주를 안 거네 다음 턴까지는 괜찮다는 건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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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괜찮다 안 괜찮다 죽여 아 나 왜 끈질겨 이씨 죽 됐다 어 진짜 불에 엄청 약하다 저걸 턴을 아낀다고? 근원을 쳐먹으면서 개새끼 스킬 너무 돌려서 내 턴이 없는데 내가 치고 도망갈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얘네 아꼈죠? 지금 턴을 행동적인 쟤네가 한턴이 더 먼저 돌아오니까 나보다 많은 거 아니야 아 저 다람쥐 새끼 때문에 큰일 날 뻔 했네 무적을 쓸 순 없고 더 아끼자 저녀석이 충전을 못할 때까지 좋아 내 토템 옆이고 좀 존나 맞는 거고 좋아 이거를 걸면 돼 개인적으로 초신성을 쓰고 싶은데 일단 한턴을 벌었기 때문에 쿨이 좀 남았죠 이걸 써 넘겨 도망가는 거야? 연속 끝났다 아 저 침묵을 진짜 안 쓸 확률이라는 게 없나봐 안 써야만 내가 비벼지는데 잠깐만 왜 니들 턴이 이렇게 길어 공포 왜 공포 뭔데 다음 턴도 공포라는 거 아니야 아 죽었다 공포 이해가 안 되네 공포 이해가 안 되네 너무 악랄하다 침묵 아니면 공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진지하게 정배해야 돼 진지하게 덩어리 정배하던가 아니면은 위에서 했던 식으로 아랫놈을 노려야 된다 여기서 쏘면 되잖아 나와봐 하고야만다 갑시다 이렇게 고통받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얜 죽었지 넘겨 크리아 한 번이 싹 다 뒤집었네 그 식으로 오겠다 일단 쿨은 돌려야 되니까 전하고 너무 싫어 이거 어떡하지 얘는 이제 불들이 없으면은 못 잡잖아 올 거란 말이지 거기서 여기를 때린다는 게 너무 싫어 말이 안 되잖아 너 왜 그렇게 많이 이동했어 난 그렇게 이동하라고 한 적 없는데 한 칸 남겨놓으라고 내가 했는데 어어어 잘했어 손톱템 잘했어 변수 많이 없앴어 이 틈의 저주 개뻘짓 죽이느냐 보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너 많이 걸어왔다 그만 때려라 그렇지 불기술이 안 돌아서 못 죽이거든요 정배도 안 돼 근데 존댔어 어떡하지 참 아 이거는 죽었는데 아냐아냐 이거 못 이겨 160도 못 가 보호장 해야돼 너 못 때리지 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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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때리지 아 나 치명사 터졌어 미친 게임 아 어? 이겼나? 어? 어? 아 잘 생각해 일단 얘를 죽이면은 보호막 때문에 얘한테 담산에 안 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기술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서 얘를 죽이는데 불기술 쓰면은 불기술을 아끼고 죽여야 된다는 건데 아끼고 못 죽이지 그럼 매혹을 걸어야 되나? 잠깐만 불은 토템으로 해치한다고 치고 불기술 써서 죽이자 일단 얘는 불밖에 안 통하니 거의 저 뒤에 있는 놈이 얘는 연소가 걸려 있으니까 불기술 쓰고 이러면 죽어 내 생각엔 연소까지 들어가서 얘는 죽었고 안 닿지 넘기면 돼 넘기면 끝났어 저주도 제가 뼈 빠졌고 다음 턴 공격에도 안 죽고 얘를 죽여야 되는데 딜이 나오나? 잡았고 아 망했다 죽었다 진짜 죽었다 연소 때문에 딜 들어온다 물약 없냐 마법원 올려주는 거? 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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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미지가 너무 낮아 화염 50으로는 잽 잽도 안 돼 두 두 두 두 칸짜린데 다음 내 턴이 들어올 때 불대미지가 들어가 죽을 텐데 건강 올려주는 거 아니고 이거는 일곱 칸이고 이거 안 터져 보호막 때문에 무조건 나가면 안되는데 하이씨 어쩔 수 없다 살라면 어쩔 수 없다 다음선 무조건 죽으니까 정배가 안 통하면 지거든요? 정배가 안 통하면 지거든요? 이거 뭐하는 짓이야 하아 얘가 턴이 많이 빨리 돌아오네 체책은 소용없고 탬을 일단 뽑아 근데 만약에 다음 턴 돌아가는데 얘가 상태 이상 걸려가지고 내가 내 턴이 스킷되면은 나 그냥 뒤지거든요? 600이나 있는진 모르겠는데 저거 까야 돼 600보단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왜 얘가 안다 한강 가봐 아 그걸 그걸 왜 건드려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라고 걸어가라고 건들지 말고 시체를 미친새끼 위에 있는 거 맞니? 보호막? 애를 죽이느냐 넘기느냐인데 안 죽잖아 어차피 다음선에 넘겨 보호막 안에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이번 턴이 끝나면은 다음 턴선에서 내 부활은 끝난다 얘는 연소로 죽는다 그럼 나는 도망을 가면 된다 와아 완벽하다 근데 내가 회복을 해야돼 네 칸을 가 네 칸을 가고 물약을 두 번 먹어 죽음에 저게 되나? 아 그거 왜 죽여? 미친놈아 얘를 때려야지 전투가 끝났습니까? 잠깐만요 전투 끝났다고? 야 이겼잖아 그럼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내밀어 파고 올라고 그랬는데 사실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도망을 못 갔을 뿐 내밀어 파고 올 생각이 천만이었는데 선빵은 쳐야겠지? 일단 이건 먹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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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에이 아니지? 에이 지랄로 회복 좀 해줘 독 독 있냐? 독이다 왔다 갔다 그려야 차니? 아 대지 기술을 하나 이겨놔야겠네 회복 때문이라도 물약은 너무 아깝고 여기는 또 침낭이 안 터지니까 이 정도만 채워 내 생각에 이겼다 이미 야! 죽어 내가 먼저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초신성 써버릴까보다 이거 이거 때리고 8칸 남겨 다음 전 8칸 연소 들어갔고 연소 데미지 80 들어갔고 무조건 이겼다 묻혔다 그만때려 그만때려 내 실드도 못가 어우 야 뭘 왜 이렇게 많이 때려? 뒤질라고 연부 쳐먹어 아아 너무 강하다 여기다 피라미드 버리고 간다 아 에이씨 아 두 시간 동안 싸웠어요? 그랬군요 아 나 근데 어떻게 나가냐 그저기 순간에 너 나가라는 거야 설마? 이게 내 집 댁에서 이러다가 전투 시작이야 적이 없는데 전투 시작이야 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레벨업 못했어 이리이씨 다 꺼져 아아 오 어어 오 오 나 근데 진짜 안 내보내주네 게임 이거 무친 게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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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이템은 사자. 레벨업 얼마 안 남았지만 돈을 두 번 쓴 일이라도 아이템 사야겠어. 룩을 바꿔야 되니까. 힘이 접촉시 오한 상태가 됩니다. 겁나 비싼 것 봐. 내가 판 거 아니야? 애초에. 막상 로브 누가 줄 거야? 거래합시다. 로브 내놔. 아 로브 내놔 로브! 로브 내놔. 로브 내놔. 로브 내놔. 로브 내놔. 로브 내놔. 로브 내놔. 탈약권 필요 없어. 아 너무 화나. 기절 면역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솔직히 기절 면역 없으면 집에 갔어. 기절 면역은 진짜 미친 신의 한 수였어. 아 야 좋은 스펙 좀 달고 주지. 왜 저딴 걸로만 줘 열받게. 회피율. 치명타 확률 7%라고? 이거 능지 2인의 총. 아 근데 너무 비싸다. 저건 됐고. 저건 안 돼. 조끼 좀 팔아봐. 파는 놈이 없냐? 꺼져. 물. 얘 생선 상인이고. 아 왜 이렇게 파는 놈이 제대로. 아 나 아이템 바꿔야 돼. 썸네일 찍어야 돼. 참. 진심 썸네일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mpc들이구만. 신묵의 조시자 같은 놈들이 있고. 거래합시다. 주도권? 지능 능지 범위 피해 30% 업 지팡이로 바꿀까 룩을 위해서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해 룩을 싹 다 바꿔 야 힘 안써 씨 입어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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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쓸모없는 건 다 버려 아... 으어어어... 동해! 새로운 룩과 함께 간다 와 겁나 멋있어 뭐야 그냥 이대로 갈래 마음가짐을 바꾸겠어 내놔 돈 아아 너무 멋있고 바꿀만 했고 이리온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썸네일을 찍자 햇빛 좀 치워줘 햇빛 있으면은 편집할때 어려워 와 너무 멋있어 붙였어 지팡이가 너무 큰게 문제다 지팡이를 들어 손에 와 지팡이 마냥 창 아니냐 아 용 저 모양이 안보인다 이러면은 아 그림자 때문에 조금 극혐이긴 한데 이 정도는 뭐 썸네일에 너를 편집해서 놀라면은 귀가 깔끔해야된다 아 이게 좀 멋있네 이쪽이 그림자가 좀 혐인데 일로와봐 그림자를 등져라 와아 빛나는 것 봐 저 뒤통수에 저거 닫지마 저거 닿으면은 편집할때 엇갈린다고 로라경 꺼져 죽여버리기 전에 날카로워 지금 로라경 가라 그렇지 더 꺼져 그렇지 아유 오늘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엄청나게 했네요 또 할거지만 아 로라경 지금 나 약올리는거야? 점프하지마 꺼져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내일 이어서 가도록 하죠 뿅! 오늘 너무 고생했네요 보는 사람도 끔찍했겠네요 또